오늘은 앞으로 10년 돈의 배반이 시작된다라는 책을 가지고 집에 집착한 사람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책의 저자는요 로버트 기요사키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전세계적인 베스트셀러를 쓴 작가입니다. 제가 로버트 기요사키 책을 굉장히 좋아해서 과거에도 한번 리뷰를 해본 적이 있죠. 그래서 오늘은 그 이어서 이 책을 리뷰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선정한 이유는요. 이 책이 쓰여진 시기, 출간된 시기가 2012년입니다. 그럼 오늘이 이제 2022년이니까 10년이 지났거든요. 2012년에 앞으로 10년 돈의 배반이 시작된다라고 로버트 기요사키가 썼는데 과연 이 책의 내용이 얼마나 맞고 또 어떤 부분이 틀렸는지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읽으면 너무나 재밌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리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함께 한번 이 책을 리뷰해 볼까요? 로버트 기요사키는 앞으로 10년은 세계 역사상 가장 변화무쌍한 10년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직업 안정성, 저축, 집, 그리고 은퇴연금 등에 집착하면 가장 큰 피해자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2012년에 앞으로 10년은 가장 변화무쌍한 시대가 될 것이고 직업 안정성, 저축, 집, 은퇴연금 등에 집착하면 가장 큰 피해자가 될 것이다. 로버트 기요사키가 이 책을 통해서 한 이야기입니다. 왜 로버트 기요사키는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직업 안정성, 저축, 집, 그리고 은퇴연금 등에 집착하면 가장 큰 피해자가 되는 이유를 다섯 가지로 나눠서 설명합니다. 한번 같이 들어보실까요? 첫 번째는 향후 10년 동안 산업화 시대는 완전히 끝난다는 겁니다. 향후 10년 동안 산업화 시대는 완전히 끝난다. 산업화 시대는 기술, 공장, 훌륭한 학교, 강력한 무기를 가진 국가들이 전 세계에 패권을 지고 지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산업화 시대가 끝나서 기술, 공장, 학교, 무기 이런 것들을 가진 국가들의 힘이 자연스럽게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산업화 시대는 근로자가 평생 고임금을 받는 직업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노동조합의 보호를 받고요. 죽을 때까지 은퇴연금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산업화 시대는 사실 금융교육이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열심히 일하면 알아서 노동조합에서 자신들의 임금과 권리를 보호해주고 또 그렇게 퇴직을 하게 되면 은퇴연금이 죽을 때까지 나와서 사는 것들에 아예 문제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산업화 시대가 끝난 겁니다. 로보트 개사키는 산업화 시대가 끝났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융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나라 강성노조들 많죠. 비정노조라고 부르기도 하고 현대기아차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노조인데 진짜 어마어마하게 다른 중소기업보다 훨씬 좋은 대우를 받으면서 여러가지 파업을 하고 또 일자리마저도 자신들의 자식들에게 더 가산점을 주는 이런 것들을 만든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산업화 시대는 가능했는데 이제 전기차 시대가 오면서 어떻게 되죠? 그들의 일자리가 위협받고 있죠. 위협받으니까 그걸로 또 이제 데모를 파업을 또 하고 있죠. 이게 오늘날 시대입니다. 시대가 어떻게 바뀌었느냐? 직업 안정성과 평생연금이 보장되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는 거죠. 그래서 로보트 개사키는 금융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오늘의 타이틀은 집에 집착한 사람이 가장 피해자가 된다고 뽑았잖아요. 여기서 로보트 개사키가 말하는 집이라는 것은 과거 시대의 유산입니다. 이 과거 시대의 유산은 어떤 거죠? 직업 안정성, 저축, 집, 그리고 은퇴원금 같이 우리가 굉장히 믿고 있었던 낡은 가치들을 얘기해요. 낡은 믿음들이죠. 이런 것들이 끝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과거의 유산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된다고 로보트 개사키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돈의 법칙은 1971년에 이미 바뀌었다라는 제가 부자들의 음모, 로보트 개사키가 쓴 리뷰를 상장 읽기 올려놨는데요. 거기서도 굉장히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1971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금본위 제도를 폐지합니다. 이때 미국 달러는 화폐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왜 상실하게 됐냐?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금본위 제도란 건 뭐냐면요. 미국에서 금을 갖고 있는 거예요. 금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어가지고 너네가 달러를 얼마 갖고 오면 우리가 무조건 금으로 바꿔줄게 라고 했던 게 금본위 제도였습니다. 이걸 왜 했냐? 사실 달러가 화폐잖아요. 사실 종이 조각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뭔가 보장이 되지 않으면 사람들이 전세계 사람들이 달러를 전세계의 돈으로 쓸 이유가 사실 없습니다. 미국에서는 이 금융 패권을 쥐기 위해서 금을 바탕으로 해서 달러를 갖고 오면 금 다 바꿔줄 테니까 달러를 금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써라 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어떤 일이 생기느냐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흔들릴 때마다 이제 사람들이 달러를 금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미국이 전세계의 금을 다 보유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금이 조금 모자라거나 부족해지는 상황이 발생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결국 1971년에 금본위 제도를 폐지하게 된 겁니다. 나 이제 더 이상 달러 갖고 와도 금 못 바꿔준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진짜 미국 달러는 말 그대로 종이쪼각이 되고 만 겁니다. 그래서 로버트 교사키는 미국 달러는 화폐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종이쪼각에 불과해졌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로버트 교사키가 말하는 돈의 법칙은 1971년에 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문장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은행이 돈을 찍어낸다. 그리고 은행이 종이를 찍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돈을 찍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은행도 찍어내는데 내가 왜 못 찍어냅니까? 그 돈을 찍어내는 방법은 이제 이 책의 뒷부분에 나오고 제가 자세히 앞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1971년 이후 은행에 대한 구제금융의 규모가 크게 증가했다라는 겁니다. 2010년 서브프라인 사태 때 수조 달러의 그 구제금융이 지원됩니다. 그래서 은행들에게 엄청난 돈이 흘러들어갔죠. 그리고 당연히 이 구제금융에 쓰인 돈은 납세자에게 그대로 증가가 되죠. 로버트 교사키는 이렇게 얘기해요. 빚은 나쁜 것이 아니다. 잘 활용하면 더 많은 불을 만들 수 있다. 실제로 은행가들이 금융위기 때 굉장히 큰 위기를 맞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정부에서 돈을 지원해서 이걸로 은행을 살리고 은행에서 장사가 잘 될 때 만들어주지 않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빚을 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지지 않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잘 활용해서 더 큰 부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우프라인 사태 때를 보면서 오히려 은행가들은 이때 더 많은 돈을 지원받게 되고 더 큰 부자가 됐다는 겁니다. 근데 이 돈이 다 어디서 나와요? 우리 주머니에 나온다는 거죠. 우리는 빚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서 계속 열심히 노동을 통해서만 돈을 버니까 인생을 고달픈데 삶은 나지 않는 거죠. 근데 조금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기업들은 이렇게 빚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의 돈을 이용해서 자신의 불을 더 키워가더라 라는 거예요. 네 번째 인플레이션이 심화되고 있다. 2000년에 금융원세 가격이 282달러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0년에 금융원세 가격이 1405달러였다고 해요. 인플레이션이죠. 우리나라도 그렇죠. 지금 부동산 가격이 문재인 정부 이전과 이후를 봤을 때 두 배 이상 오르지 않은 곳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저평가된 아파트를 찾는 법은 그 2000년 지금부터 5년 전에 가격과 지금의 가격을 비교해서 두 배가 안 된 곳은 저평가된 곳이다 라는 인터넷 글들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모든 게 다 오른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인 건데 앞으로 물건의 가격이 얼마나 많이 오르겠습니까? 더 많이 오르겠죠? 왜? 돈은 더 많이 찍어내고 있고 계속 돈이 줄어들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이런 가격들을 계속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에 이 집에 집착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큰 피해를 볼 것이다. 근데 사실 이 부분은 잘 공감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지금 아파트 가격이 엄청 많이 오렸잖아요. 그리고 사실 부동산이라는 것은 인플레이션을 해치하는 용도로 쓰는 거거든요. 해치하는 용도에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실물 자산에 그래서 사실 이 로봇 큐사키가 인플레이션이 심화되고 있다 라는 것과 집에 집착한 사람이 가장 큰 피해자 된다는 것은 사실은 조금 부동산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로봇 큐사키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래서 이런 인플레이션을 방어하고 막기 위해서는 진짜 아파트가 아니라 로봇 큐사키가 계속 주장하는 거는 현금 흐름을 가져다주는 부동산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아파트 가격은 우리가 만약에 영끌에서 사신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최근 1년 내에 영끌에서 부동산 사신 분이 있을 거예요. 사실 그 사셨던 분들은 전부 다 앞으로 아파트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 생각해서 그 영끌에서 사신 건데 사실 뭐 지금마디로도 부동산 쪽의 심리가 투자 심리가 많이 식었죠. 그리고 전문가마다 뭐 집값 하락을 예측하는 분들도 나오고 있고 좀 이건 분분한 상태란 말이죠. 근데 만약에 고점이라서 정말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했다. 여기 업칭도 덧진덕으로 외부적인 금융위기가 왔다. 하면은 아파트 가격이 뭐 30-40%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1년 전에 사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고점을 찾게 된 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게 큰 피해를 입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로버트 계속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인플레이션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집에 집착한 사람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된다는 게 아니고 인플레이션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금융교육을 해야 되고 이 집이랑을 살 때도 그 시세차익을 목표로 집을 사서는 안 되고 월세, 현금 흐름이 오는 부동산을 사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뒷부분에서 더 구체적으로 계속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과거에 리뷰했던 부자들의 음모, 로버트 교사께서 그걸 쭉 보시면은 로버트 교사기가 이런 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했구나라는 걸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다섯 번째는 더 많은 사람들이 더 가난해질 것이라는 겁니다. 빈부교차가 더 커질 것이라고 로버트 교사기는 전망하고 있고 많은 일자리가 사라지게 있고 배에 비분 세대의 은퇴로 사회복지 재정이 파산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저만 하더라도 과연 내가 국민정금을 받을 수 있을까 굉장히 큰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안 낼 수만 있다면 안 내고 싶기도 한데 사실 뭐 그럴 수가 없으니까 뭐 내고는 있습니다. 그냥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너무 뻔히 예상되는 상황들인 거고 앞으로 사회복지 재정이 부족해질 거라는 것은 젊은 세대들은 다 알고 있죠. 왜? 고령화 시대가 되고 있고 우리들은 아이를 안 낳고 있으니까 저출산이 되죠. 그러니까 돈을 낼 사람은 적어지는데 돈을 받을 사람은 많아지니까 당연히 아 이게 재정적으로 많이 힘들어지겠구나라는 인식할 수 있죠.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에는 로봇 키오사키는 집에 집착한 사람이 가장 큰 피해자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로봇 키오사키가 말하는 집이라는 것은 과거 시대의 유산이다. 직업 안정성, 저축, 집, 그리고 은퇴연금 이런 것 같이 과거의 사람들이 신뢰하고 신봉했던 것에 집착하면 그런 사람들은 큰 피해자가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 피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금융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게 로봇 키오사키 이야기입니다. 사실 직업 안정성 이제 직업 안정성이 사라졌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100세를 살았는데 65세까지만 일할 수 있는 게 끝나는 거죠. 65세에 은퇴하고 나면 3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직업 안정성만 믿고 아무 준비도 안 하고 제2의 삶을 준비하지 않으면 그런 사람도 가장 큰 피해가 될 수밖에 없겠죠. 저축,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저축하는 사람은 바보가 됐죠. 이제 주식이든 부산이든 뭘 하든 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축만 믿는 사람 저축에 지착하는 사람은 가장 큰 피해자가 되는 거죠. 은퇴연금 저같이 젊은 세대들은 은퇴연금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거든요. 은퇴연금에 지착하면 여기에 이것만 믿고 있으면 재정이 부족해서 당연히 수령액이 적어질 텐데 크게 지착하는 사람이 피해가 부르겠죠. 아마 집에 대해서 조금 이제 공감을 못하겠다라는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저도 로버트키에서 다 봤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어찌 됐든 로버트키의 입장에서 설명을 해드리면 집이라는 것을 살 때는 시세차익을 봐서는 아니다. 시세차익을 목표로 산 것이 아니라 나에게 현금으로 가져다주는 그런 집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이 집을 시세차익을 보고 사시는 분들은 큰 위기가 올 수 있다. 왜? 앞으로 이렇게 경제 패러다임이 바뀌고 빈부가 커질 것을 봤을 때 집값이 하락할 여지가 굉장히 높은데 이런 걸 봤을 때 지금 뭐 5년 동안 많이 오르긴 했지만 앞으로 3년, 5년은 예측할 수가 없는 거고 만약에 1년 전에 집을 산 산다는 같은 경우에 앞으로 큰 위기가 닫혔을 때 자기가 산 가격보다 훨씬 더 낮은 가격에 집을 팔아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로버트키 사키는 이 다섯 가지 이유를 들어서 집에 지착하는 사람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된다고 들었고요. 그 다섯 가지 이유 중에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지만 고령화도 있고요. 산업화 시대의 종말 그리고 뭐 금융 교육을 받지 않아서 뭐 이런 이유 그리고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가 앞으로 10년 돈의 배반이 시작된다는 책을 가지고 로버트키 사키의 이야기들을 제가 구체적으로 풀어드릴 텐데 로버트키 사키가 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사람이 예측한 10년의 모습과 우리가 살아온 10년의 뭐가 훨씬 달랐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대해서 심층적으로 함께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의원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로 유명한 로버트키 사키의 앞으로 10년 돈의 배반이 시작된다라는 책을 가지고 부자되는 것을 가로막는 돈에 대한 낡은 생각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버트키 사키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육이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학문교육, 전문직업교육, 금융교육 이 세 가지인데요. 학문교육은 읽고 쓰고 기본적인 수학문제 해결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전문직업교육은 사회의 생산적인 구성원으로 만들어 돈을 벌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하는데요. 학문교육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때 기역, 니은, 디귿, 니은 A, B, C 더하기, 빼기 배우는 이런 능력이라면 전문직업교육은 우리가 약간 이제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기술교육을 받는다든지 대학에서 내 전공 분야를 공부하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전문직업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금융교육은 요즘 여러분들 관심이 많으신 돈에 대한 교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에서는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학문교육과 전문직업교육은 체계적으로 많이 시키고 있지만 이 세 번째의 금융교육은 잘 시키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 시키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로보트 키우사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대로 된 금융교육을 받는다면 꼬박꼬박 지급되는 월급과 연금에 집착을 하게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불필요한 세금을 적게 내게 되고 그러면 국가적으로 운영할 때 쓰는 그 자금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국가에서는 적극적으로 금융교육을 시키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금융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로보트 키우사키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교육을 받을지 세 가지 기준에 맞춰서 선택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뭐냐 교육이라는 것은 목표가 아닌 과정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은 높은 지위에 오르기 위해서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석사 따고 박사 따고 대학원 가고 하는 거죠. 이런 논문들이 결국에는 나중에 또 문제가 돼서 표절이론 문제가 되면서 발목을 잡긴 하지만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높은 지위에 오르기 위해서 교육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통적인 교육들은 봉급 생활자를 길러내는 교육이라는 겁니다. 봉급 생활자 월급을 받는 사람들을 길러내는 교육에 불과하다. 내가 남을 위해 일하는 봉급 생활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이런 전통적인 교육이 아니라 새로운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 현금으로 사분면을 보시면 우리가 많은 걸 알 수 있는데 E, B, S, I라고 해가지고 E는 급여 생활자, B는 사업가, S는 자영업, 전문직, I는 투자자를 의미합니다. 이 사분면이 이제 부자 아빠, 가난 아빠 책에 나오는 핵심 내용 중 하나인데 우리는 이 사분면을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누어서 보겠습니다. 왼쪽에는 급여 생활자가 있고요. 또 자영업, 전문직이 있죠. 오른쪽에는 사업가, 투자자가 있습니다. 로버트 교사기는 왼쪽에 있는 직업군에서 만약에 돈을 벌고 있다면 이것을 오른쪽으로 이동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업가나 투자자가 되어야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부자,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다고 로버트 교사기는 부자 아빠, 가난아빠라는 책에서 강조해서 이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많은 교육들은 사실 이 왼쪽에 있는 사람이 되고자 받는 교육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대학교에 가면 보통 취업 준비하죠. 전형적인 E, 급여 생활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해서 자격증을 따서 의사가 된다거나 변호사가 될 수도 있겠죠. 그것은 어디죠? 자영업과 전문직에 해당하는 거죠. 그런데 E나 S는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E나 S를 해서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 부자가 되는데 굉장히 불리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업가나 투자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굉장히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쏟고 있는 많은 교육들이 다 E나 S, 급여 생활자나 자영업, 전문직을 양성하는 교육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E나 S들은 뭐냐?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그룹이라는 거예요. 즉, 열심히 일한 만큼 버는 게 아니고 열심히 일한 만큼 열심히 많이 세금을 내게 된다는 거예요. 사업가 투자들은 여러 가지 세금 감면 혜택, 세금 면제 이런 것들이 많아서 많이 범음에는 불구하고 세금을 적게 낸다는 게 로봇 기호사키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전통적인 교육과 비전통적 교육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요. 부자 아빠에게 로봇 기호사키가 배운 교육이 어떤 교육이었냐? 교육의 내용이 이랬다고 합니다. 투자하려면 부채를 활용해라. 영업능력을 개발하라. 세금을 줄여라. 이런 것들이 부자 아버지에게서 배운 교육이라고 로봇 기호사키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런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금융교육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올바른 금융교육은 학생들에게 세 가지 소득이 있다고 가르친다고 해요. 첫 번째는 일반 근로소득, 두 번째는 포트폴리오 소득, 각종 투자라든지 배당금, 이자, 로열티 같은 것이 포함되고요. 세 번째는 수동적 소득입니다. 임대, 부동산, 파트너십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소득이 있기 때문에 1번 일반 근로소득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하죠? 대부분 직장을 받아서 근로소득을 많이 넓히려고, 높이려고 많이 노력을 하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우리가 금융교육을 받지 않아서 일반 근로소득이 소득의 전부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돈에 대한 낡은 생각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이 책에서는 초반 부분에 부자가 되는 것을 막는 낡은 사고방식 10가지가 나오는데요. 그 10가지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결코 부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이 생각이 일단 굉장히 위험합니다. 부자가 될 수 없다는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절대 부자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나도 부자가 될 수 있다.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부자는 탐욕스럽다는 겁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관대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탐욕스러워서 굉장히 돈에 대해서 집착하고 밝히는 사람을 생각하죠. 하지만 오히려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더 돈에 대한 집착이 커지고 돈에 대한 욕심이 크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생각은 나는 부자보다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입니다. 이 생각을 버리셔야 되는 건데 행복한 부자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자와의 행복을 따로 놓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것으로 착각한다는 거죠. 하지만 돈과 행복은 둘 중 하나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둘 다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나는 부자이면서 행복한 사람이 되겠다라고 생각하셔야지 부자가 될까? 행복한 사람이 될까? 돈과 행복 사이에 고민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세금은 불공평하다라는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세금은 공정하다고 로버트 교사킹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자들은 이 세금을 줄이는 방법을 잘 안다고 얘기해요. 설령 내가 모른다고 하면 돈을 가지고 세무사를 써가지고 세금을 많이 줄인다라는 거죠. 오히려 월급 생활을 하시는 분들 정말 평범하게 사시는 분들이 잘 몰라서 세금을 많이 내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금은 공정한 것이고 부자들은 단지 세금법 사이에서 세금을 줄이 쓰는 방법을 잘 아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나는 열심히 일해야 한다. 열심히 일해야 한다. 이 생각도 여러분들이 버리셔야 되는 건데 부자가 되는 것을 가로막는 생각이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내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밤새서 열심히 일해서 연봉을 1억을 받는 직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세금을 내죠? 거의 절반에 가까운 40%가 넘는 세금을 내죠. 그런데 이게 열심히 일할수록 세금을 많이 내니까 당연히 국가에게 뜯기는 게 많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내가 벌고 싶어서 열심히 일하면 일할수록 이게 뭐 돈이 기하급수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금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투자자나 사업가가 되어야지만 우리는 세금을 덜 낼 수 있다. 소득세보다 덜 낼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섯 번째, 투자는 위험하다라는 건데 투자는 위험한 것이 아니라고 로봇 교수님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받지 못해서 위험한 상품에 투자하기 때문에 위험한 것이지 투자 자체가 위험한 것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면 거기서 안전한 것과 안전하지 않은 것을 구분할 수 있게 되고 우리는 거기서 이제 선택을 해서 안전한 것에서만 투자해서 소득을 그리고 내 금융 여러 가지 이익들을 늘려나갈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모르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위험한 곳에 투자하게 된다는 라는 것이 로봇 교수사키 이야기입니다. 일곱 번째는 부자가 되려면 좋은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자식, 우리 아들, 우리 딸 좋은 대학 가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열심히 교육시키잖아요. 그런데 좋은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건데 이 좋은 교육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교육의 목표가 무엇이고 누가 우리의 선생님인지 잘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 로봇 교수사키가 MBA에서 학위를 받습니다. MBA를 다닌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해보니까 그런데 이 MBA라는 것이 결국에는 고액 연봉을 받는 봉급 생활자를 만드는 교육이다라는 거예요. 고액 연봉을 받는 봉급 생활자가 되면 어떻게 되죠? 소득세 많이 내죠. 그렇죠? 그러면 내가 일한 만큼 더 많이 뜯기게 되는 구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자가 되려면 좋은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부자가 되려면 부자가 될 수 있는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덟 번째는 나는 안정적인 직업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우리나라 많은 분들이 안정적인 직업 최고로 치죠. 그런데 이 안정적이라는 것과 자유라는 것은 굉장히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정과 자유가 정확히 반대 개념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딴적인 사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정한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가장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곳. 바로 감옥입니다. 감옥. 재료 짓고 감옥 들어가면 거기서 밥 주죠. 자살 못하게 다 날카로운 것들, 줄 이런 거 다 교도소에서 다 빼냅니다. 그리고 정해진 일과에 따라서 보호받으면서 거기에 갇혀서 사는 거죠. 굉장히 안정적인 삶입니다. 하지만 자유가 하나도 없죠. 이처럼 안정과 자유는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안정과 자유는 동시에 가져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안정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들의 삶에서 자유는 점점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안정적인 직업이 필요하다는 그 생각을 버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은 경제적 자유를 얻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아홉 번째는 주식, 채권, 뮤추얼 펀드 이런 곳에 장기 투자해야 한다. 이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요즘 유튜브에 이런 거 많죠? 장기 투자해야 한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런 투자 조언들이 최악의 재정 조언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엉터리 조언이 아니라 진짜 부자가 될 수 있는, 증권사 직원들을 배불려주는 그런 금융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금융 교육을 받아야지만 우리는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열 번째, 나는 공부를 못했다. 따라서 부자가 되기 힘들 것이다. 이런 생각을 아마 많이 하실 거예요. 내가 대학도 못 나왔고, 난 공부랑 친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난 부자가 되기 글렀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의사나 변호사가 되려면 학교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건 맞죠? 그렇죠? 의사나 변호사가 되면 학교 의대 가거나 로스쿨 가가지고 그런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부자나 기업가가 되기 위해서는 학교에 다닐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랑 부자는 전혀 상관이 없다.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자가 되는 것을 가로막는 돈에 대한 낡은 생각들, 열 가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열 가지를 버리십시오. 이 열 가지 생각을 버리시고, 이제 부자가 되는 새로운 생각들을 집어넣으시고, 거기에 맞춰서 실천하시고 행동하시면 됩니다. 그 새로운 생각들은 제가 계속 이 앞으로 10년, 돈의 배반이 시작된다라는 책을 리뷰해 드리면서 같이 함께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나쁜 금융조언 5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요. 앞으로 10년, 돈의 배반이 시작된다라는 로버트 기오사키의 책입니다. 로버트 기오사키는 과연 세상에서 가장 나쁜 금융조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여러분이 너무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아주 좋아하시는 주신 멘토분이 했던 말을 로버트 기오사키는 가장 나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다섯 가지 조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수년 동안 가장 많이 하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들었을, 저도 많이 들었을 그런 금융조언들입니다. 검소하게 살아라, 예산을 세우고 퇴직연금에 가입하라, 저축하라, 부채를 없애라, 가능한 더 오래 일하고 늦게 퇴직하라.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나요? 저축하라, 예산을 세우고 퇴직연금에 가입하라, 검소하게 살아라, 부채를 없애라. 아마 익숙하실 겁니다. 이 다섯 가지 조언이 로버트 기오사키가 세상에서 가장 나쁜 금융조언이다라고 꼽은 다섯 가지입니다. 로버트 기오사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이 충고들을 절대 따르지 않을 것이다. 나쁜 충고일 뿐만 아니라 이 충고를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기소침하게 만들기 때문이라고 했는데요.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금융지식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조언들이 굉장히 훌륭하게 들릴 수도 있다고 로버트 기오사키는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저 충고들을 따르는 사람들은 가장 큰 손실을 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으로 생활이 어려워지고 주식시장이 폭락할 경우 많은 사람들이 가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요즘 인플레이션 때문에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른 거 피부로 와 다 하실 거예요. 또 요즘 최근 들어서 주식시장이 많이 빠졌죠? 아마 여러분 손실이 저도 그렇습니다만 꽤 있을 거예요. 이렇게 뭔가 저축과 주식에 뭔가 의존해서 투자하는 그런 것들은 굉장히 우리를 하여금 많은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린다고 로버트 기사키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앞으로 올 기회를 놓친다는 것이 가장 큰 손실이라고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동차 차고를 비유로 들고 있습니다. 자동차 한 대가 들어가는 차고에는 두 대의 자동차가 주차할 수 없겠죠? 당연하죠? 이 얘기는 뭐냐? 우리가 갖고 있던 과거의 사고방식을 버려야만 새로운 사고방식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과거의 사고방식은 뭘까요? 아까 말했던 다섯 가지 금융조언들. 그 새로운 사고방식은 앞으로 이 책에서 로버트 기사키가 말할 새로운 조언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다섯 가지 검소하게 살아라, 예산을 세우고 퇴직연금에 가입하라, 저축하라, 부채를 없애라, 가능한 더 오래 일하고 늦게 퇴직하라. 이 다섯 가지 조언을 이제 이 영상을 보신 이유로 버리셔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은 새로운 사고방식을 가질 수 있게 될 겁니다. 로버트 기사키가 묻습니다. 나는 1만 달러를 가지고 있다. 어디에 투자해야 할까? 여러분들이 1만 달러, 우리나라로 치면 천만원, 천이면만원은 되겠죠? 그 정도는 돈을 갖고 있어요. 천만원을 할게요. 천만원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어디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답변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번 제가 3초 후에 로버트 기사키의 답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버트 기사키는 돈을 어디에 투자할지 모른다면 아무에게도 돈이 있다고 말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고 얘기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들이 돈이 있다는 걸 아는 순간 아마 그 금융업계 관계자분들이 여러분의 돈을 노리고 여러가지 세일즈, 영업행위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의 돈을 노리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투자할지 모른다면 아무도 그 돈이 있다는 사실 자체도 얘기하지 마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금융수준, 금융교육 수준이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투자해야 하는지를 결정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결국엔 투자를 할 때도 저축밖에 모르는 사람 저축을 할 것이고요. 주식을 아는 사람은 주식을 할 것이고 부동산을 아는 사람은 부동산을 하겠죠. 이런 식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금융교육 수준이 결국에는 내가 어디에 투자해야 할지를 결정짓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많은 사람들이 금융교육 수준이 굉장히 낮다. 없거나 낮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로봇 교사께 이 책을 읽는 겁니다. 세계 최고의 대학에서 세계 최고의 금융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세계 역사상 최악의 금융위기를 초래했었죠. 2008년에 이제 그랬죠. 서브프라임 금융위기. 각종 금융기관 리더들이 최고의 교육을 받는데도 왜 우리는 이런 최악의 금융위기를 겪고 왜 우리가 그 위기를 타격을 받아야 될까요? 얼핏 보면 말이 되지 않아요? 엘리트들이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많은 걸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왜 위기를 초래하게 된 걸까요? 왜 부자들은 더 재산이 많아지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고 중산층은 사라지고 있는 걸까요? 왜 세금은 점점 늘어났는데 정부 재정은 고갈되고 있는 걸까요? 학자금 대출에 빚을 안고 대학을 졸업한 많은 젊은이들이 왜 대출금을 갚을 수 있을 정도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굉장히 이상하지 않아요? 정말 그렇게 최고의 교수님과 최고의 대학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세계 경제에 이끌어 가는데도 왜 우리는 주기적으로 경제 위기를 겪어야 되고 왜 우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삶을 계속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이 빈칸을 한번 채워보시겠어요? 학교에 가서 좋은 성적을 받고 BBBB 신용카드를 잘라버려라 그리고 BB에서 벗어나라 당신의 집은 BB이다 당신의 수입 BB에서 살아라 BB채권 BB펀드처럼 잘 BB된 포트폴리오에 BB투자하라 이 빈칸을 다 채우시는 분들은 금융교육을 잘 받으신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답을 이제 다음 페이지에 공개할 텐데 일단 한번 생각해보시고 잠시 멈추시고 한번 이 빈칸도 채워보세요 제가 로봇 교사께 답을 다음 장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은 이렇습니다 학교에 가서 좋은 성적을 받고 돈을 저축하라 신용카드를 잘라버려라 그리고 빚에서 벗어나라 당신의 집은 자산이다 당신의 수입 범위 안에서 살아라 주식, 채권, 뮤추얼 펀드처럼 잘 분산된 포트폴리오에 장기적으로 투자하라 어떠세요? 이 빈칸에 채우는 답을 보시니까 여러분도 어떠세요? 아 맞아 저게 정말 정답이지 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라면 금융교육을 아주 열심히 공부하신 분일 겁니다 그런데 로봇 교사께는 이게 잘못된 금융교육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 말대로 여러분들이 사시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절대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가 없게 됩니다 이 다섯 가지 얼핏 보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 너무 자연스러운 말들인데 대체 로봇 교사께는 뭐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걸까요? 이것은 훌륭한 금융교육의 결과가 아니라 개를 훈련시키는 과정의 최종 결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좀 말이 심한 것 같기도 하죠 그만큼 굉장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금융교육에 대해서 로봇 교사께는 비판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금융 리더들은 이런 금융교육이 아니라 영업교육을 잘 받고 있다는 거예요 금융 리더들이 결국 대학원 같은 데 가서 이런 말들로 된 여러 가지 교육을 받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정말 진정한 금융교육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금융 상품들을 증권사나 보험사, 은행의 금융 상품들을 잘 개발하고 잘 팔기 위한 영업교육을 받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국에 우리가 금융교육을 받지 못하거나 혹은 금융교육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어렵게 살고 계속 위기 때 힘들고 중상층이 사라지고 학자금 대출을 갚을 수 없는 일자리에 일을 하게 되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 모든 게 잘못된 금융교육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로봇 교사께 오늘 이야기한 세상에서 가장 나쁜 금융 조언 5가지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검소하게 살아라, 예산을 세우고 퇴직형에 가입하라, 저축하라, 부채를 없애라, 가능한 더 오래 일하고 늦게 퇴직하라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이런 조언을 나 이렇게 해야지라고 생각하셨다면 이제부터 이 로봇 교사께 제가 함께 읽으면서 이 생각들을 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생각들은 로봇 교사키가 말하길 절대로 이렇게 해서는 경제적 어려움, 경제적 빈곤,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는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년 동안 너무나 내려오고 사실 요즘 유튜브를 봐도 굉장히 전문가분들이 많이 얘기하는 조언들이죠 근데 이런 것들에서 로봇 교사키는 전면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로봇 교사키의 책들을 많이 읽었는데요 로봇 교사키의 말이 너무나 공감을 하고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좀 와닿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게 아직도 왜 이런 조언을 따르지 말아야 하는지 이해가 잘 안 되신다면 앞으로 제가 이 앞으로 10년 돈의 배반이 시작된다는 책을 계속 리뷰할 텐데 리뷰들을 쭉 같이 함께 읽어보시고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은 로봇 교사키가 이래서 이런 조언들을 갖다 버리라고 했구나 이런 조언을 따르지 말라고 했구나라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로봇 교사키의 새로운 생각들, 근육 교육들을 받으시고 경제적 자유를 누리시는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다섯 가지 빈칸들 이게 왜 틀렸는지 이해하신다면 오늘의 영상은 아마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고 아마 이 책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재테크에 대한 생각들을 바꿔주시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왜 세계 최고의 금융 위기 계속 오는지 그리고 각종 금융기관 이더들이 최고의 교육을 받는데도 왜 우리는 이런 최악의 위기를 맞이하게 됐는지 왜 세금은 늘어났는데 정부 재정 고갈되는 것인지 준산층이 왜 사라지는 이런 것들은 전부 로봇 교사키가 결국은 무슨 얘기죠? 금융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잘못된 금융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로버트 교사키가 말하는 정말 참된 그가 말하는 정말 잘된 금융교육이 무엇인지 궁금하시다면 제 영상 좋아요 눌러주시고 제 채널 구독해주시면 앞으로 제가 더 열심히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가지고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앞으로 10년 돈의 배반이 시작된다라는 책을 가지고 부자되기 좋은 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로버트 교사키 여러분 다 아시죠? 그분이 쓰신 책이고요 뭐 유튜브 중에서 요즘 이런 컨텐츠 많았잖아요 그 뭐 당군일에 부자가 되기 가장 쉬운 시대다 뭐 이런 얘기가 하는데요 로버트 교사키의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자가 되기 좋은 시점이 언제이고 또 로버트 교사키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실제로 부자가 될 수 있었는지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테니까요 끝까지 영상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부자가 되기 좋은 시점 과연 언제일까요? 여러분들은 지금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요즘 워낙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당군이래 부자가 되기 좋은 시대다 라고 해가지고 뭐 지금 아니냐? 뭐 그런 뻔한 얘기를 하려는 거 아니고요 로버트 교사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987년 주시장 붕괴 후 세계 경제는 두 번의 대폭락과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버트 교사키 이런 역사적인 사건도 겪으면서 내린 결론 경기가 좋지 않을 때가 부자가 되기 가장 좋은 시점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위기가 기회라는 말 있잖아요 실제로 경제 위기가 많은 신흥 부자들이 탄생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부자가 되기 좋은 시점은 지금이 아니라요 경제 위기가 터지는 그리고 터지고 난 후 그 시기가 됩니다 로버트 교사키가 수많은 언론들과 미디어들과 인터뷰를 할 때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습니다 어떻게 부부가 경제 절차를 얻을 수 있었습니까? 로버트 교사키가 이 책에서 자기가 자주 받았던 질문들을 정리해서 단순하게 답변을 좀 달아왔습니다 그 일단 질문들과 답변들을 제속해 드릴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수백만 명의 투자자들이 2007년 이후 모든 것을 잃었다 당신은 어떻게 손해를 보지 않고 이익을 보았는가?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로버트 교사키가 이렇게 답변합니다 금융 교육 덕분에 우리는 전통적 금융 조언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2007년 서브프라임 위기죠 글로벌 금융 위기 때 많은 투자들이 돈을 잃고 또 심지어 투자 은행도 망했었죠 그런데 로버트 교사키는 그때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돈을 벌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바로 전통적 금융 조언을 따르지 않고 금융 공부를 한 새로운 금융에 대한 조언들을 받아들여서 그걸 실천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 다른 사람이 모르는 당신들만이 알고 있는 부의 법칙은 무엇인가 경제가 침체되는 와중에도 당신들이 돈을 버는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로버트 교사키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계속해서 모노폴릭 게임을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모노폴릭 게임에서 로버트 교사키는 몇 가지 교훈을 정리해서 우리에게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그 모노폴릭 게임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 로버트 교사키가 부자가 될 수 있었던 방법들에 대해서 지금부터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버트 교사키가 모노폴리라는 게임을 통해서 얻은 첫 번째 교훈입니다 첫 번째, 투자 대상을 선택할 때는 신중하라 라는 조언입니다 로버트 교사키 부분은 주중에는 금융 수업을 듣고요 주말에는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주중에는 금융 공부를 한 거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돈 공부를 할 겁니다 그리고 그 돈 공부를 바탕으로 해서 주말에는 투자를 나섰는데요 이때 투자를 할 때는 한 가지 규칙이 있었다고 해요 그 한 가지 규칙이 무엇이냐 작은 부동산 하나는 사기 전에 반드시 100개를 둘러보겠다 둘러보자라는 그 약속을 부부간에 서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물건을 투자할 때는 100개의 물건들을 본 거예요 그럼 왜 100개의 물건을 봤을까요? 왜 100개의 물건을 봤냐면 시장에 나오는 물건들은 대부분 나쁜 물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단되는 정말 100개 중에 한 게 있을까 말까 한 좋은 물건들을 찾기 위해서는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100개의 물건을 보면 그중에서 정말 하나 좋은 물건 만나면은 정말 운 좋게 만나면은 투자를 하는 거고요 보통 100개를 보더라도 좋은 물건이 잘 없다라는 게 로버트 기호사키 이야기입니다 저도 첫 번째 책을 부동산 책을 썼습니다만 아버지와 함께 부동산 임장 다니면은 뭐 시장에 나와 있는 물건들은 많아요 근데 정말 싸고 좋은 물건은 정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좋은 물건을 딱 잡으면은 정말 그 계약과 동시에 돈을 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물건들을 찾는 게 저랑 아버지의 목표였고 그렇게 막 돌아다녔는데 정말 이 100개를 둘러보라는 로버트 기호사키 얘기가 정말 허언이나 약간 뭐 과장된 게 아닙니다 실제 이 정도 둘러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버트 기호사키는 적어도 5년 10년 동안의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경험을 쌓아가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야지만 이게 좀 좋은 물건인지 안 좋은 물건인지 가격이 싼지 비싼지가 좀 감이 잡히고 자신만의 투자 철학이 완성되면서 투자에 대해서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로버트 기호사키는 어떤 특정한 투자의 물건을 선택해서 투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부동산을 좋아하면 부동산 투자하면 되는 거고 주식에 관심이 있으면 주식을 투자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단지 그 100번의 그 임장 그럼 100번의 그 노력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5년 이상 10년 그 사이 정도의 투자 경험들 쌓으면서 내 자신만의 투자 철학을 완성시켜 나갔을 때 진정으로 성공하는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로버트 기호사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교훈 로버트 기호사키가 부자가 될 수 있었던 두 번째 교훈은 자본 이득보다 현금 흐름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돈과 금융교육의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현금 흐름이다라고 로버트 기호사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대부분이 자본 이득을 위해서 투자한다는 거예요 이 자본 이득을 위해서 투자한다는 건 이런 걸 얘기해요 내 집의 가치가 올라갔다 주식의 가격이 상승해서 매도했다 금값이 계속 오르기 때문에 금에 투자하고 있다 순자산 가치가 증가했다 이런 것들 이런 단어들 이런 문장들을 보시고 이게 내 투자 아빠하고 똑같은데 라고 하시면 여러분들은 자본 이득을 위해서 투자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로버트 기호사키는 자본 이득을 위해서 투자해서는 안 되고 현금 흐름을 위해서 투자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자본 이득보다는 현금 흐름에 집중하라 돈과 금융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금 흐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버트 기호사키가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그 책 아시죠? 그 책부터 시작해서 모든 로버트 기호사키의 책들에서는 이 자산과 부채를 구분해서 이 현금 흐름을 굉장히 강조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되짚어드리려고 자산과 부채를 가지고 왔는데 로버트 기호사키가 많은 자산이라는 것은 당신의 호주머니에 돈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부채라는 것은 여러분의 호주머니에 돈을 빼가는 거예요 조금 더 깊게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샀어요 그래서 갭 투자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아파트인데 8억 전세 주고 2억을 갭 투자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내가 갭 투자를 한 것은 이 10억짜리 아파트가 12억이 될 것을 기대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사실 이 아파트는 자산이 아닌 거예요 왜? 내 주머니에 돈을 당장 가져다주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되는 거예요 같은 아파트라도 내가 이걸 월세를 낳아 그래서 이자를 제외하고 나서 한 달에 10만이라도 매달 들어온다 이러면 내 주머니에 돈을 넣어주는 거잖아요 그럼 그 아파트는 자산이 됩니다 아파트라고 해서 무조건 자산이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요 내 주머니에 돈을 가져다 줘야지만 자산이 됩니다 그럼 제가 하나 퀴즈 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람보르기니 슈퍼카를 샀습니다 이건 자산이니까 부채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슈퍼카 자산이라고 생각하시는데 로버트 기호사키의 정의에 따르면 슈퍼카는 람보르기니 자동차는 부채가 됩니다 왜? 람보르기니 사시면 할부금 나갈 수도 있고 자동차 관리비 나가죠 연료비 나가죠 계속 내 주머니에서 돈을 빼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슈퍼카가 아무리 비싸더라도 그것은 부채가 되는 것입니다 로버트 기호사키가 부자가 될 수 있었던 세 번째 교훈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돈을 내도록 하라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돈을 내도록 만드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금융교육이다라고 로버트 기호사키 얘기예요 금융교육이라는 게 주식을 어떻게 하고 부동산을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이 금융교육이 아니고요 금융교육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이 내 주머니로 오게끔 만드는 방법을 배우는 것 이게 바로 진짜 금융교육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금융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대부분이 아무 생각 없이 돈을 내 주머니에 빼가 빼낸다는 거죠 어떻게 빼내냐 국가의 세금 세금의 형태로 내 돈을 계속 지불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융교육이라는 것은 결과론적으로는 세금까지 다 포함하는 내 주머니에 돈을 많이 들어오게 하고 적게 나가게 하는 이 모든 게 금융교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돈을 내도록 하는 교육 그 교육을 받고 그 공부를 해야지만 우리는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돈을 어디에 투자하시겠습니까 내가 만약에 천만 원이 있고 1억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투자하시겠겠어요 세 개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부자가 되길 희망하는 거예요 뭐 이런 분들 많죠 상상으로만 내가 뭐 10억을 모으겠다 100억을 모으겠다 200억을 모으겠다 500억을 모으겠다 말 그대로 그냥 시크릿 같은 상상만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래서는 부자가 될 수 없겠죠 두 번째 여러분들의 돈을 전문가에게 장기적으로 맡긴 다음에 주식을 사서 보유하고 기도하는 것 그러니까 내 돈을 주식 전문가 증권사 직원이나 보험사 이런 컨설턴트들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증시가 제발 오르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들의 금융교육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투자 여기서 투자라는 것은 돈 뿐만 아니라 시간도 투자하는 것을 같이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돈이 있다고 한다면 저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서 투자를 하시게 될 텐데 답은 너무나 뻔하죠 세 번째를 하셔야죠 금융공부에 돈을 투자하시고 거기에 시간을 쏟으시고 내 투자 철학을 완성해 나가시면서 돈을 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버트 키오사키는 자신이 부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 이 세 가지 다시 말씀드리면 첫 번째 투자 대상을 선택할 때는 신중하라 그리고 두 번째 두 번째는 자본 이득보다 현금 흐름에 집중하라 세 번째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돈을 내도록 하라 이 세 가지를 모노폴리라는 게임에서 배웠고 그것을 현실 세계에서 적용해서 자신은 부자가 될 수 있었다고 이 책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처음에 이 영상의 주제 부자가 되기 가장 좋은 시점은 언제냐 그것은 바로 지금이 아니고 경제의 위기가 왔을 때입니다 여러분들 위기 때 정말 여러분들이 큰 부, 신흥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경제 공부를 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종잡돈을 계속 모아 나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위기 때 로버트 키오사키가 말하는 투자법을 그대로 하시면은 여러분들은 큰 부자가 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제가 이 책을 가지고 계속 리뷰를 자세하게 드릴 텐데 혹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주시고 저랑 같이 계속 로버트 키오사키의 투자 방법 돈 공부, 근육 공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앞으로 10년 돈의 배반이 시작된다라는 책을 가지고 은행에게서 배우는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돈이 가장 많은 기업 돈이 가장 많은 곳이 바로 은행이죠 은행은 어떻게 돈을 벌고 있는지 그 은행이 돈을 버는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 테니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책은 이제 로버트 키오사키 너무 잘 아시죠? 그분이 쓰신 책이고요 이 책을 제가 구체적으로 리뷰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구독 눌러주시고 이전 영상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현금 100달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100달러는 자산입니까? 부채입니까? 이 100달러는 자산이죠 내가 만약에 100만원이 있다 이거는 내 소중한 현금 자산이죠 그런데 은행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은행 입장에서 은행 입장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100달러를 은행에 저축을 했습니다 그 은행은 이제 100달러가 생겼죠 은행에게도 자산일까요? 은행에게 자산일까요? 부채일까요? 은행의 입장에서는 이 100달러는 부채가 됩니다 왜 그러느냐? 은행에게 저축은 부채이기 때문인데요 저축이 은행에게 부채가 되는 이유 그 이유는 우리가 로버트 키오사키가 말하는 자산과 부채의 정의를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렸죠 로버트 키오사키가 말하는 자산이라는 것은 자산은 돈을 내 주머니로 가져다 주는 거 이걸 자산이라고 했고 부채는 내 주머니에서 돈을 빼가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럼 은행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은행 입장에서 내가 만약에 100달러를 맡겼습니다 은행에 은행은 이 100달러에서 돈이 들어오나요? 돈이 나가나요? 제가 100달러를 맡겼으니까 은행은 저한테 이자를 지급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 100달러는 그 돈을 줘야 되는 거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주머니에 돈이 나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00달러는 은행 입장에서 부채가 됩니다 제 개인 입장에서는 저축이 되지만요 그래서 이 은행 입장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내 개인의 입장과는 완전히 정반대라는 거죠 그러면 은행은 어떻게 돈을 벌까요? 난 그동안 은행에 돈을 많이 맡긴 사람이 VIP라고 생각했고 은행에 돈을 많이 맡기면 은행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렇게 로버트 기조사께 얘기 들어보니까 은행 입장에서 저축은 부채가 되는 거고 부채를 좋아하는 기업은 당연히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은행 입장에서 나는 그렇게 큰 중요한 고객은 아닐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시죠? 맞습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내가 만약에 100달러는 이거는 다시 나한테 돌려줘야 될 돈이기 때문에 고객에게 돌려줘야 될 돈이기 때문에 자산도 아닐 뿐더러 사실은 진짜 100달러가 중요하게 합니다만 가장 1순위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은행 입장에서 진짜 고객은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 은행 입장에서 진짜 고객은 누구일까요? 그것은 은행이 어떻게 돈을 버는지 알면 나오게 되는데요 은행이 돈을 버는 방법은 우리가 흔히 말해서 예대마진이라고 하죠 예금과 대출의 이자 차이를 가지고 돈을 번다고 보통 알려져 있죠 맞습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채무자들이 돈을 벌어다 주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 은행 입장에서 돈을 벌어다 주는 것은 은행에 돈을 맡긴 사람이 아니라 은행에게 돈을 빌린 사람입니다 즉 대출자가 은행 입장에서는 돈이 되는 고객인 거죠 왜냐하면 우리한테 은행이 예를 들어서 제가 100달러를 맡겼습니다 맡기면 금리를 1% 준다고 할게요 그럼 저는 은행에 돈을 맡기면서 1%의 이자를 받게 되죠 하지만 은행은 이 100달러를 가지고 어떻게 하죠? 돈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죠 그리고 이자를 5% 이렇게 받죠 4% 차이가 나잖아요 나한테는 1%를 주고 자기가 다른 사람 돈을 빌려줄 때 5%를 받으니까 그 5%의 1%를 빼주면 4%가 남죠 4%에 대해서 이윤을 챙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은행에게 돈을 벌어다 주는 사람은 은행 입장에서 돈을 벌어다 주는 사람은 돈을 맡기는 사람이 아니라 돈을 빌려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을 할 때 고객들이 맡긴 돈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제가 100달러를 맡겼어요 그 은행 입장에서 100달러만 대출을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보통 나라마다 다르긴 합니다만 보통 10배수 그러니까 100달러를 맡기면 1000달러만큼 대출을 해줄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은행은 고객이 저축한 돈의 정해진 배수만큼 돈을 빌려줄 수 있습니다 이 정해진 배수는 나라마다 다른데 보통 10배수 생각하시면 됩니다 10배수 안박수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돈을 벌게 된다는 거예요 100달러를 맡긴 고객이 있으면 은행 입장에서는 1000달러를 대출해 줌으로써 그렇게 예대 마진이 발생하게 되고 그 예금과 대출의 그 이자 차이를 가지고 은행은 수익을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건데요 지급준비율이 10%라고 한다면 은행은 1달러를 저축받으면 10달러를 대출해 줄 수 있습니다 이 지급준비율이라는 것이 이제 은행이 정해진 배수만큼 돈을 대출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급준비율이 조금 말이 좀 어렵긴 한데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은행은 고객이 저축한 돈에 정해진 배수만큼 돈을 빌려줄 수 있다 이 정해진 배수는 은행이 자체적으로 결정한다기보다는 국가적으로 정해놓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정해진 배수만큼 은행은 돈을 빌려줄 수 있다 그래서 지급준비율 10%라고 하면 10배만큼 돈을 빌려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은 1달러를 저축받으면 10달러를 대출해 줄 수 있게 된다 그래서 고객의 1달러 고객이 은행에 맡긴 1달러가 은행 입장에서는 10달러를 대출해 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고 그 20달러를 가지고 대출해 줘서 돈을 버는 것이 결국 은행이다 그러니까 내가 맡긴 100달러를 통해서 은행 입장에서는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이 100달러를 1000달러로 바꾼 다음에 1000달러로 대출해 주는 것으로 돈을 벌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고객이 어떻게 보면 2명이 되는 거죠 돈을 맡긴 사람과 돈을 빌려간 사람이 되는 건데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돈을 벌어다 주는 사람은 돈을 맡긴 사람보다는 대출을 해가는 사람이 은행 입장에서는 고객이다 그래서 은행은 진짜 VIP 고객들은 어떤 고객들이냐 예금이 많은 고객보다는 대출이 많은 고객들이 은행 입장에서는 VIP 고객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 하실 수 있겠죠 채무자들 은행이 만약에 돈을 빌려줬는데 이 돈을 빌려간 사람들이 돈을 안 갚아요 이러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은 저같이 예금을 해놓은 사람들은 불안해지죠 왜냐하면은 이 은행이 내가 돈을 맡겼는데 어? 지금 그 돈을 빌려준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대 그럼 나 돈 떼이는 거 아니라는 생각이 제 입장에 당연히 들잖아요 그래서 빨리 내 돈 은행이 망하게끼리 찾아가겠다 이게 바로 이제 뱅크런이 됩니다 뱅크런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은행으로 막 달려간다는 얘기인데 은행으로 달려가는 이유는 은행이 망해서 돈을 받지 못할까봐 그래서 이제 돈을 맡긴 사람들이 은행을 찾아가는 건데 우리나라에서 몇 번 있었죠 우리나라에서 갑자기 금융회사 은행들이 망하면서 예금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로버트 기요사키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세 가지 조건을 얘기합니다 어떤 조건들이 있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영업능력이고 두 번째는 시장 추세에 따라 투자하는 방법 그리고 세 번째는 부동산에 투자하는 방법 이 세 가지를 말하는데요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영업능력은 기업가의 가장 중요한 기술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업과는 자금을 조달해야 되고 또 무슨 물건을 팔아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영업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우리가 배워야 될 공부 중 하나가 바로 영업력 영업능력이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시장 추세에 따라 투자하는 방법인데 이 방법은 아주 기술적인 방법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과거의 기록과 실적을 바탕으로 시장의 미래를 예측하는 것인데 우리가 요즘 생각하면 이건 거예요 테슬라가 한동안 계속 올라갔죠 이건 거예요 이런 시장의 추세를 먼저 눈치채고 이런 것들에 투자를 하는 거죠 시장이 좋으면서 자연스럽게 수익이 불어나게 되는 이것을 빠르게 캐치하는 것도 역시 중요한 기술이 되겠죠 돈을 버는 그래서 최근에 증시가 많이 올랐었는데 거기서 어떤 주식을 어떤 흐름에 돈을 넣느냐에 따라서 완전 그 수익률의 교체 완전히 컸죠 그래서 이 시장의 추세를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세 번째는 부동산에 투자하는 방법인데 이 부동산에 투자하는 방법은 좀 풀어서 얘기하면 이겁니다 자산을 늘리기 위해서 부채를 관리하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로버트 교사키는 부채를 활용해서 현금 흐름이 나오는 부동산에 투자할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데요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산을 늘리기 위해서는 부채를 잘 관리해야 된다 부채를 관리하는 게 핵심이에요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은행이 돈을 벌 때 어떻게 벌었죠? 고객들이 맡긴 돈 이 돈을 가지고 대출을 일으켜서 돈을 벌었잖아요 근데 은행 입장에서 고객이 맡긴 돈은 자산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부채라고 그랬나요? 제가 부채라고 설명드렸죠 초반에 은행은 이 부채를 활용해서 자산을 키워나가는 법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부채를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잘 활용할 줄 알아야지만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은행에게서 배울 수 있는 돈을 버는 방법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부채를 활용하는 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은행 입장에서는 예금을 한 사람들한테는 저렴한 금리를 주고 돈을 빌려가는 사람한테는 높은 이자를 받아서 돈을 버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우리는 이런 은행의 비즈니스 구조를 알게 되면서 우리 역시도 부채를 잘 활용해서 돈을 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100만원을 벌 수 있다 근데 대출을 많이 껴가지고 80만원을 이자로 내야 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우리는 100만원을 벌 수 있고 80만원을 이자로 내게 되면 20만원이 남잖아요 이런 식으로 20만원을 벌 수 있는 방법들을 자꾸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이자를 활용해서 부채를 활용해서 말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100만원 내가 수입해서 은행한테 80만원 주면 20만원밖에 남지 않는데 뭐하러 이런 걸 해?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면 부채라는 것은 아예 무서운 거다 라고 생각해서 아예 쳐다보지 않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결국 무엇이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결국 이렇게 부채를 활용해서 내 주머니로 현금을 가져다주는 이런 방법들 이런 자산들을 많이 사들이는 것이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고 은행이 돈을 버는 방법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채를 절대 무서워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부채를 어떻게 활용해서 내 주머니로 현금을 많이 올 수 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것을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죠 은행 역시도 똑같은 이런 메커니즘을 위해서 돈을 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버트 기호사키가 말하는 은행에게서 배우는 돈 버는 방법 이것을 잘 한번 고민해 보시고 여러분 이걸 잘 활용해서 여러분들의 그 현금을 시스템 그 부의 메커니즘을 잘 만들어 내신다면은 아마 빠르게 부자가 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앞으로 10년 돈의 배반이 시작된다 라는 로버트 기호사키의 책을 가지고 무한 수익 투자를 이용하라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무한 수익 투자 여러분들 들어보셨나요? 여러분들이 이 무한 수익 투자의 개념을 익히시고 여러분들 투자에 적용하신다면은 아마 여러분들은 부자가 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직관적이고 아 이렇게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알려주는 투자법인데요 제가 오늘 로버트 기호사키가 말한 이 무한 수익 투자법을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왜 많은 사람들이 부채 때문에, 빚 때문에 왜 어려움을 겪고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로버트 기호사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채를 사기 위해 빚을 지기 때문이다 부자들은 자산을 사기 위해서 빚을 활용하는데 가난한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채를 사기 위해 빚을 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부채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다고 로버트 기호사키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버트 기호사키가 말하는 부채와 자산 여러분들 제가 몇 번 경제해서 말씀드렸죠 자산이라는 것은 로버트 기호사키가 말하는 자산은 내 주머니로 현금을 가져다 주는 것 부채라는 것은 내 주머니에서 현금을 빼가는 것이라고 정의했는데요 로버트 기호사키는 그런 맥락에서 집이라는 것이 자산이 아니고 부채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 특히 우리나라 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과 굉장히 동의를 못하십니다 공감을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부동산 불패시나 해가지고 아파트까지 계속 올랐죠 최근에도 많이 올랐고요 그러다 보니까 집이 어디 자산이지 부채냐 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로버트 기호사키가 집이 자산이 아니라 부채라고 말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대출금, 세금, 보험료, 관리비 등 이런 비용들이 집을 갖고 있으면 계속 나가기 때문에 그 부채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물론 로버트 기호사키는 부채라고 해서 집이 무조건 모두가 부채라고 얘기하진 않습니다 집도 자산인 집이 있고 부채인 집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럼 자산인 집과 부채인 집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출금, 세금, 보험료, 관리비 이런 것들을 계속 나가는 내 주머니에 돈을 빼가는 집은 당연히 집이라고 할지라도 부채인 집이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고 같은 집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 집을 임대를 나가지고 매달 월세 수익이 들어온다 매달 나에게 현금 흐름이 들어온다고 하면 이 집은 자산이 됩니다 그래서 로버트 기호사키는 우리가 집을 이용해서는 대출금이나 세금, 이자, 관리비 이런 걸 내는 게 아니고 임대료를 얻는데 활용할 때 집이 비로소 자산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로버트 기호사키가 말하는 것은 자산과 부채를 결정하는 것은 자산의 종류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자산의 종류가 아니라 현금 흐름의 방향이 자산과 부채를 결정한다고 얘기해요 이게 집은 자산이고 자동차는 부채고 이런 식으로 어떤 종류에 따라서 이것이 자산이냐 부채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A라는 것이 현금 흐름이 내게 오게 되면 자산이 된 거고 똑같은 A라고 할지라도 현금 흐름이 내 주머니에 돈을 빼가면 부채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서울의 아파트라고 할지라도 이 아파트가 내 주머니로 돈을 가져다주면 자산이 되는 거고요 내 주머니에 돈을 빼간다 그럼 같은 아파트를 할지라도 부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로버트 기호사키가 무한 수익을 늘려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무한 수익의 개념을 여러분이 잘 아시면 아 이런 무한 수익을 가져다주는 자산을 내가 사서 모으면 되겠구나라는 그 느낌이 확 오실 거예요 그럼 대체 무한 수익이란 게 대체 무엇이냐 무한 수익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투자하지 않고 돈을 버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투자하지 않고 돈을 버는 것 어? 아무것도 투자하지 않고 돈을 벌 수 있다? 너무 좋은 거 아니야? 이거 왜 안 해?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시면 내가 이런 물건들을 이런 투자 상품들 찾아서 투자하면 부자가 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드실 겁니다 당신이 아무것도 투자하지 않고 돈을 버는 것 이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자산을 구입할 때 0원을 투자해요 돈을 하나도 투자하지 않는 거죠 0원을 투자했는데 이 자산을 구입함으로써 1달러를 벌게 된다면 여러분들 수익률이 어떻게 되죠? 내가 아무것도 투자하지 않았는데 1달러를 번다 그러면 0에 대한 내가 투자금이 아예 없는 거죠 그럼 수익률은 무한대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0이 내가 투자한 후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1센트 10원을 벌더라도 수익률은 무한대가 되는 거죠 10원을 벌든 100원을 벌든 1000원을 벌든 만원을 벌든 10만원을 벌든 0에 대한 수익률은 무한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투자하지 않고 공짜로 돈을 버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로버트 기요사키가 말한 무한수익 투자입니다 내가 아무 돈도 투자하지 않고 돈을 벌 수 있는 것에 투자하라 라는 게 무한수익 투자다 아무것도 투자하지 않고 공짜로 돈을 벌 수 있다 로버트 기요사키는 실제로 자신의 아내가 아파트 20채를 목표로 투자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운이 좋게도 경제의 불황이 맞물리면서 18개월 만에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다고 얘기하는데요 지금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지금도 충분히 가능하다 실제로 제가 봐도 주변에 아직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저도 이런 것들을 계속 찾아내고 있는데 저는 이런 게 없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있어요 진짜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잘 찾으시면 그래서 무한수익 투자를 계속 늘려나가시면 이게 뭐 단돈 만원이든 10만원이든 100만원이든 계속 뭐 1개, 2개, 10개, 200개, 300개를 쌓아 나가시다 보면 여러분들은 어느 순간 일정한 규모가 되는 순간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일을 하지 않아도 계속 돈 가져다주는 경제적 자유를 만들어주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무한수익 투자입니다 빚이라는 것은 지렛대의 원리와 비슷합니다 좋은 빚이든 나쁜 빚이든 투자된 모든 빚은 확대되고 재생산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빚 하면 뭉뚱거려서 빚이란 것은 나쁜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우리가 자동차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가격이 떨어지는 그런 상품에 투자를 하게 되면 앞으로 점점 내 투자의 상품은 가격이 떨어지는데 내 빚은 그대로 남아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빚만 남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자동차처럼 가치가 사라지는 부채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자산을 사야 된다 이게 바로 로고트키스키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처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격이 떨어지는 부채를 여러분들이 투자하시게 되면은 사시게 되면은 점점 비용은 증가하는데 그 내가 산 상품의 가치는 떨어져서 결국에는 빚만 남게 된다 그래서 진정한 투자자의 비밀은 남의 돈을 잘 활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투자를 잘한다는 것은 남의 빚을 잘 활용한다는 거예요 100만원 투자해서 10배 벌었다 이게 아니고 남의 돈을 잘 활용해서 내가 수익률을 극대화시키는 거 이게 바로 투자를 잘하는 거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돈으로만 투자를 하려고 하고요 또 심지어 자산과 부채를 구분하지 못하고 부채에다가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로고트키스키는 이게 아니고 남의 돈을 잘 활용해서 자산에다가 투자를 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날마다 정말 어마어마한 돈들이 인쇄되고 있습니다 미국 페드, FED에서도 그러고 있고요 우리나라 한국은행에서도 많은 돈들이 계속 인쇄되고 있죠 매일 수도 달러가 갈 곳을 찾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그쪽으로 돈이 확 쏠리기도 하죠 그런데도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 증가하고 있죠 가난한 사람들이 계속 증가하는 이유는 뭐죠? 이 어마어마한 돈에 접근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돈에 접근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이 돈들이 나와는 전혀 딴 세상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버는 사람은 계속 버는 거고 못 버는 사람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들이 매일매일 찍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 돈을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죠 로버트키스키는 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 이거예요 바로 핵심 빚이라는 것은 지렛대의 원리와 비슷해서 좋은 빚이든 나쁜 빚이든 투자한 모든 빚은 확대 재생산된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돈이 많다 그런데 이 돈을 사람들은 활용하지 못한다 돈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느냐 이 무한수익 투자를 이용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자산을 구입할 때 내 돈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 투자처를 찾아야 된다 그리고 이게 자산인지 부채인지 구분을 한 뒤에 자산에다가 이걸 투자를 하게 되면 남의 돈을 갖다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럼 나는 내 돈을 한 푼 들이지 않고도 무한대의 수익률 무한수익 투자를 할 수 있게 된다 이것들을 처음에는 액수가 1달러일 수도 있고 5달러일 수도 있고 10달러일 수도 있고 100달러일 수도 있지만 이것을 1개, 2개, 10개, 20개, 300개 늘려나가다 보면 어느새 어마어마한 돈들이 내가 투자금을 들이지 않고도 내 주머니로 들어오는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뭐예요? 이런 무한수익 투자를 할 수 있는 자산을 찾아서 이 자산에 투자할 때 남의 돈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잘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투자를 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될 것은 바로 그거다 그래서 이 무한수익 투자 여러분들 개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내 돈을 하나도 들이지 않고 수익을 가져다 주는 것 이게 무한수익 투자예요 내 투자금이 0이라고 하면 그 투자에서 10원을 벌든 100원을 벌든 1000원을 벌든 수익률은 무한대가 됩니다 그래서 무한수익 투자인데요 이것을 잘 활용하시면 여러분들은 내 돈을 들이지 않고 큰 투자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찾아보세요 우리나라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 교사키가 말하는 무한수익 투자 잘 아시겠죠? 이것에 좀 개념에 눈을 뜨시고 이 투자를 집중하시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큰 수익을 보실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제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앞으로 10년 돈의 배반이 시작된다 라는 책을 가지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책가 5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책은 부자아빠, 가난아빠로 유명한 로봇 교사키가 쓴 책이고요 이 책에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것은 우리가 돈에 대해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착각 잘못된 생각 이 5가지를 짚어보고 왜 이런 생각들이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 교사키가 말하고 있는 5가지 사람들이 많이 하는 착각은 바로 이것입니다 직업 안정성, 저축, 안전한 투자, 분산된 포트폴리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빚지지 않기 이 5가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경제적 자유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 5가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직업 안정성입니다 직업 안정성이 노후를 보장할까요? 요즘은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노후를 보장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해하는 공무원, 공기업 이런 안정된 직장 다니면 흔히 말하는 철밥통이라고 불리는 직장을 다니면 직업 안정성이 노후를 보장해준다고 아직까지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이 어떤 직업을 가질까요 했을 때 안정적인 직장, 공무원, 공기업 이런 것들을 권하기도 하고요 또 계속 안정적으로 꾸준히 월급이 나오는 배우 작가함을 선호하기도 하죠 그래서 직업 안정성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많이 희석되기는 했습니다만 아직도 이 직업 안정성이 내 노후를 보장해줄 것이다 라는 착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직업 안정성을 가진 직업들은 안타깝게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에도 많이 사라지고 있고요 또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시대에도 점점 더 많이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국가 부채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 직업 안정성을 가진 직업들은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되겠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직업 안정성이 내 노후를 보장해줄 것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게 로봇 교사 끼약입니다 실제로 제가 너와 내 은퇴 학교라는 유튜브 채널을 하나 더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많은 분들을 만납니다 많은 은퇴자분들을 만나는데 대기업에서 임원까지 하신 분들도 만나고 공기업 출신, 공무원 출신, 선생님들 이런 분들 많이 만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노후 생활비를 어떻게 마련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도 물어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나 이제 은퇴했으니까 퇴직했으니까 이제 평생 놀고 먹고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일을 찾아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자신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라도 찾는 분도 계시지만 정말 노후의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직업적인 것을 찾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직업 안정성이라는 것이 상당히 많이 깨져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서는 그리고 이 직업 안정성은 앞으로 점점 취약해질 것 같다 지금의 안정성 있는 직업들이 앞으로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도 직업 안정성을 주요 기준으로 해서 직장이나 직업을 찾고 계시다면 이 직업 안정성이 노후를 보장해줄 것이라는 착각에서는 벗어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열심히 저축하면 부자가 될까라는 착각입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깨졌습니다 최근 2, 3년 동안 종리대표님을 비롯해서 많은 투자 유튜버분들이 저축해서 부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많이 교육도 하시고 많이 그런 말씀들을 전달하셔가지고 이제는 유튜브를 특히 보시는 분들은 저축해서는 부자가 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많이 확고하게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좀 말씀드리면 화폐의 구매를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축을 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이죠 그래서 짐바부에라는 나라에서는 백조 짐바부의 지폐를 가지고 있으면 백조예요 백조 백조 짐바부의 지폐를 가지고 있으면 계란 3개를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이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는 저축이 결코 나를 부자로 만들어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실제 독일이 이제 그런 인플레이션, 어마어마한 인플레이션을 경험했던 사례가 있는데요 그때 우스갯소리로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어떤 한 주부가 손수레, 우리가 손수레 있죠 그 짐, 대형마트 가면 카트처럼 있는 대형 손수레에 지폐를 한 다발 가득 채워가지고 베이커를 갑니다 그 지폐를 가지고 빵을 사 먹으려고 말이죠 그래서 짐수레가 워낙 크니까 베이커레는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베이커레 앞에 잠시 세워놓고 빵을 사러 들어갔는데 그 사이에 도둑이 든 거죠 도둑이 그 짐수레를 이제 가져간 겁니다 재미있는 건 뭐냐면 짐수레는 가져갔는데 그 짐수레 안에 있던 그 지폐들 있죠 돈 돈은 다 바닥에 쏟아놓고 가져갔다는 겁니다 그만큼 화폐 가치가 떨어져서 화폐는 버려두고 물건만 가져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열심히 저축해서 부자되는 것은 이렇게 물가 상승이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 그리고 어마어마한 화폐를 찍어내고 있는 지금의 상황 속에서는 결코 나를 부자로 만들어줄 수 없다 저축을 하면 돈을 잃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실질 구매력이 떨어짐으로써 내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거다 이걸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안전한 투자로 얻는 게 있을까 안전한 투자 여러분들 아마 많이 찾으실 겁니다 저도 많이 찾고 있고요 하지만 로봇 교사키는 안전한 투자는 없다고 얘기합니다 똑똑한 투자들만 있지 안전한 투자는 없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은 안전하니까 좋고 주식은 불안전하니까 별로 안 좋아 혹은 뭐 이 주식은 정말 안전해 이런 생각을 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가 부동산이 좋은 투자 대상이냐 아니냐 주식은 좋은 투자 대상이 아니냐 이것을 논하기 전에 일단 내가 좋은 투자자인지부터 한번 되돌아 봐야 된다는 겁니다 부동산이라고 해서 좋은 투자다 나쁜 투자다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없고요 주식이라고 해서 좋은 투자다 나쁜 투자다 결론 지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부동산 그 안에서 투자하기 좋은 부동산인 거고 투자하기 나쁜 부동산이 있을 뿐입니다 뭐 부동산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하기 좋은 주식과 투자하기 나쁜 주식이 있을 뿐이지 주식 자체가 투자로서 좋다 나쁘다를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좋은 투자자인지 아닌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안전한 투자를 찾아서는 절대 그런 투자처는 없다 보통은 리스크는 수익에 비례한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한 투자 찾으시면 예금밖에 없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예금은 사실상 돈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내 돈을 벌어다 주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분산된 포트폴리오인데 분산된 포트폴리오는 정말 위험하지 않을까 라는 착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많은 투자 전문가 분들 유튜브에 나오신 분들도 분산 투자해라 분산 투자해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로버트 기호사께는 사실 이거는 분산 투자가 아니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분산 투자를 얘기할 때는 보통 A라는 주식을 다 사는 게 아니라 A주식, B주식, C주식 나눠서 사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A, B, C를 사놓고 분산 투자했다고 생각하지만 로버트 기호사께가 보기에는 이것은 근용 자산에 몰빵을 해놓은 것과 같다 그렇잖아요 주식이라는 그 자산에 전부 다 내 돈을 넣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 시장이 붕괴하게 되면 모두를 잃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대공황 엄청나게 유명하죠 이 대공황은 25년이나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25년 동안 돈을 잃고 있었던 거예요 그 대공황의 직전에 주식을 산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분산 투자하면 안전해 분산 투자하면 내 돈을 잃지 않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면 이건 큰 착각이다 분산된 포트폴리오는 정말 위험하다 정말 위험하다? 위험하다 그래서 우리가 분산 투자를 하려면 정말 제대로 해야 되는 거고요 분산 투자를 하기 이전에 일단 내가 좋은 투자자니까 이것을 먼저 살펴보셔야 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빚에 대한 얘기인데요 빚지지 않는다는 게 가능한가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빚을 싫어하죠 빚을 지는 걸 싫어하고 부채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빚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 빚을 다 갚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안전한 국가입니까? 대한민국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죠 그래서 대한민국 정도면 굉장히 안전적인 경제가 굉장히 잘 살아나고 있는 그런 국가라고 분류가 되잖아요 이런 대한민국조차도 막대한 부채를 가지고 있다 국가 부채를 많이 갖고 있죠 또 우리나라의 기업들 살펴보면 삼성전자 정말 우량한 기업이죠 정말 반도체를 쥐락펴락하라는 엄청난 기업인데 삼성전자도 재무제표를 잘 보면 부채가 영이 아닙니다 기업 역시도 부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보다 훨씬 큰 훨씬 우월하고 훨씬 안전하고 우량하다고 평가받는 국가나 기업조차도 부채를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인들도 이 부채를 무조건 없는 게 좋다 없애야 한다 부채를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이 부채들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지 난 절대 빚지면 안 돼 빚져서는 안 되라고 생각하시면 이건 큰 착각이다는 겁니다 로봇 교사께서 계속 자신의 책에서 얘기하고 있지만 이 빚을 잘 활용하는 것이 나의 경제적 자유를 하루빨리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많이 하는 착각 다섯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려봤는데요 첫 번째, 직업 안정성이 노후를 보장할까? 두 번째, 열심히 저축하면 부자가 될까? 세 번째, 안전한 투자를 얻는 게 있을까? 네 번째, 분산된 포트폴리오는 정말 위험하지 않을까? 다섯 번째, 빚지지 않는다는 게 가능할까? 이 다섯 가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다섯 가지 생각들, 착각들을 한번 들어보시면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혹시 착각하고 있었던 게 있었나요? 저도 이제 몇 가지 있었는데요 이 로봇 교사께 착각 다섯 가지 이게 잘못된 생각이 날 꽤 다르시고 이제 새로운 근육 교육을 저와 함께 공부하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경제적 자유 그리고 돈을 버는 방법들에 대해서 훨씬 더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알아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앞으로 10년 돈의 배반이 시작된다 라는 로버트 기요사키의 책을 가지고 경제 위기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뭐 부동산 가격 진짜 많이 올랐고 또 주식도 요즘 살짝 주춤합니다만 그래도 많이 올랐고 그러면서 이제 버블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는 전문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 분들 눈치가 빠른 투자자분들은 아 이제 곧 위기가 올 것 같다 나는 위기 때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여러분들 경제 위기가 온다면은 우리는 그때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늘 로버트 기요사키가 이야기하는 경제 위기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기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위기 속에 살 수 있는 것은 사실 딱 하나입니다 바로 위험을 줄이는 것이죠 그러면은 위험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통제권을 갖는 것입니다 통제권 위기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통제권을 갖는 것이다 로버트 기요사키는 왜 통제권을 가지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로버트 기요사키는 위험의 반대말이 통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위험하다의 반대말이 안전이 아니고 통제라는 겁니다 재미있는 비유를 하나 들어요 로버트 기요사키가 자동차가 우리가 있어요 자동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막 달릴 수 있죠 100km, 120km 독일의 아우토반이라는 고속도로에서는 속도 제한도 없다고 해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속도로 우리가 자동차를 몰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악셀이라고 하죠 가속페달을 계속 밟을 수 있는 이유는 브레이크가 있기 때문이잖아요 브레이크가 있다는 것은 내가 언제든지 멈출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마감 놓고 가속페달을 막 밟아가면서 속도를 즐기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만약에 자동차의 브레이크가 고장났다면 여러분들 어떠시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가속페달을 막 밟을 수 없겠죠 자동차 브레이크가 고장났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속도를 낼 수가 없는 거죠 차를 네트 대로 통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위험이 커진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는 거예요 투자의 세계에서도 위험을 우리가 잘 이용하려면은 위험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통제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통제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로버트 기호사키는 교육이라고 합니다 교육 의외죠? 저도 처음에 보고 통제? 무엇을 통제해야 되지? 고민이 많았는데 책을 보니까 로버트 기호사키가 교육이라고 써있는 거예요 로버트 기호사키의 교육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우리의 그 교육 과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는 학생일 때 한번 떠올려 볼게요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쭉 배웠던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미분, 적분, 실과, 바른 생활 이런 것 배우셨잖아요 이 교과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혹시 선택하셨나요? 우리가 어떤 것을 배울지 선택한 적은 없죠 이미 국가에서 짜놓은 그 커리큘럼에 맞춰서 우리가 수업을 들은 거죠 그리고 우리가 누구한테 배우겠다 선생님들이 선택할 수 있었나요? 아니죠 선생님들이 배정되면 그 선생님한테 배웠던 거죠 우리는 교육에 대해서 아무런 통제권이 없었던 거예요 실제 한번 사례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수학 얘기 많이 할 때 미분, 적분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선생님들은 미분, 적분이 우리 실생활 꼭 필요하다 하면서 수학의 중요성을 얘기해도 하는데 사실 우리가 미분, 적분을 왜 배웠습니까? 그것은 수학 필수 과목에서 배운 거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학교에서 미분, 적분을 배웠지만 졸업하고 나서 얼마나 사용했습니까? 저는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한번 이렇게 질문을 바꿔볼게요 여러분들 정말 미분, 적분이 중요해서 배우는 걸까요? 우리가 국가에서 정해놨으니까 중요하겠지라고 생각해서 배우는 게 맞는데 조금 더 깊이 파헤쳐 들어가면은 우리가 정말, 정말 이게 중요해서 배우는 걸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요리, 요리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요리 예를 들면은 우리가 3시 새끼, 아침, 점심, 저녁을 먹죠? 우리가 만약에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총 12년 동안, 그 12년의 컬리큘럼 동안 수학을 배우듯이 요리를 배워가지고 한식은 물론이고, 일식, 양식, 중식을 다 배운다고 해볼게요 그럼 12년이면 진짜 다 배울 수 있겠죠 그러면은 우리는 요리를 배웠기 때문에 아마 지금 우리가 성인이 돼서도 우리 남은 인생 동안 우리가 먹는 음식의 요리가 훨씬 더 맛있어질 겁니다 그럼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하잖아요 즉,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더 필요한 것은 미적분학이 아니라 요리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생각을 해본다면은 미적분학보다 요리가 더 중요한 거 아닌가요? 요리는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아주 연관이 있고 우리 삶을 바로바로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 속에서 왜 우리는 미적분학을 배웠느냐 그것은 말 그대로 국가에서 그냥 배우라고 했기 때문에 배운 것이지 절대 이게 다른 어떤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배운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동의하시나요? 그래서 로버트 기호사키는 그러면 우리는 대체 무엇을 배워야 하느냐 미적분학같이 우리가 쓰지도 않는 거 말고 로버트 기호사키가 생각하는 우리가 배워야 하는 거 그건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로버트 기호사키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지만 경제적 자유,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얘기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파는 방법입니다 이 파는 방법은 수입에 대한 통제를 얘기해요 자본주의사에서는 물건을 파는 사람이 돈을 법니다 서비스를 파는 사람이 돈을 번 거예요 무엇을 사는 사람은 돈을 쓰게 되어 있는 거고요 무엇을 팔면 돈을 벌게 됐습니다 로버트 기호사키는 그래서 우리가 파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고 얘기해요 두 번째는 부동산에 투자하는 방법입니다 부동산에 투자하는 방법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것은 부채에 대한 통제를 얘기합니다 로버트 기호사키가 부동산 투자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해서 얘기하죠 비단 이치뿐만 아니라 부자압박, 가난압박에 대해서도 부동산 투자법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이 부동산 투자법은 부채에 대한 통제를 의미하는데 여기서 부채에 대한 통제라는 것은 좋은 부채, 나쁜 부채 그러니까 좋은 빚과 나쁜 빚이 있고 부채라고 해서 다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부채는 늘리고 나쁜 부채는 줄여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원하는 그런 뭔가 삶 우리가 원하는 경제적 자유 이런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기술적인 투자 방법입니다 세 번째 조금 의아하시는데 저도 이제 좀 부자압박, 가난압박에서는 잘 나왔었는데 이 앞으로 10년 돈의 배환이 시작된다라는 책에서 나온 어떻게 보면 새로운 개념인데 기술적인 투자 방법을 강조합니다 기술적인 투자 방법이란 것은 무엇이냐 시장에 대한 통제를 의미하는데요 시장에 대한 통제, 기술적인 투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거예요 기업가가 되고 싶다면 우리가 영업, 파는 방법이죠 그리고 부동산 투자를 하고 싶다면 장기적인 현금을 만들고 해서 부채를 활용하는 게 중요하고 여기까지는 아마 제가 몇 번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강조드렸고 이전에 로버트 교사께 다른 책을 리뷰했을 때도 이 부분은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기술적인 투자 왜 나왔을까요 로버트 기호사키가 말하는 기술적인 투자를 한 것은 무엇이고 기술적인 투자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기술적인 투자는요 우리가 하는 용접이라든지 이런 테크닉한 숙련된 이런 게 아니고요 주식 투자가 보시면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이라고 있어요 기본적 분석은 그 기업의 매출, 순위, 재무제표 이런 걸 보는 거고요 기술적 분석은 차트를 보는 건데 여기서 기술적인 투자라는 것은 이런 차트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주식 투자로 보면 그 차트를 보고 투자하는 거 그 기술적인 투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기술적인 투자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 기술적인 투자가 중요한 이유는 그 차트를 보시면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볼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과거와 현재의 미래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로버트 기호사키는 기술적인 투자가 중요하다고 강조해서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주가나 금 이런 가격 같은 거 차트로 된 거 보시면 97년도에 이 주가가 얼마였는지 2002년에는 주가가 얼마였는지 2022년에는 주가가 얼마였는지 그리고 그게 이 기업의 주식이 가장 낮을 때 가격이 얼마였고 가장 높을 때 가격이 얼마였는지가 다 나오죠 그렇죠? 이 기술적인 투자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현재의 가격이 과거, 현재, 미래에 있어서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어떻게 나아갈지 반향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기술적인 투자가 중요하다고 로버트 기호사키는 강조해서 얘기합니다 로버트 기호사키는 경제 위기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제가 뭐라고 했죠 처음에? 위험을 줄이는 거 위험을 줄이는 방법은 통제다 이 통제는 무엇이냐? 바로 교육인데 우리는 그동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교육에 대한 통제권을 상실히 했었다 그래서 우리는 교육에 대한 통제를 잡아야 되는데 교육에 대한 통제를 잡는다면은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 세 가지를 배워야 된다 첫 번째, 파는 방법 두 번째, 부순환 투자 방법 세 번째, 기술적인 투자 방법 이 세 가지는 수입에 대한 통제, 부채에 대한 통제, 시장에 대한 통제를 의미한다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배워야지만 우리가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경제 위기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 여러분 확 와 다 되셨나요? 저는 이걸 보고서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다 정말 우리가 통제권을 잃지 않는 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통제권을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자영업자, 셀러리맨 이런 것들이 아니라 기업가, 투자가가 되어야 된다 로봇 교사퀸 궁극적으로 그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잘 알 수 있는 페이지였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앞으로 10년 돈의 배반이 시작된다라는 책을 가지고 로봇 교사키가 말하는 부자가 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자산 4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산을 4가지를 아셔야 하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그리고 확실하게 부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로봇 교사키는 이 앞으로 10년 돈의 배반이 시작된다라는 이 책에서 4가지 자산의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첫 번째는 기업이고요 두 번째는 부동산 세 번째는 금융자산이고 네 번째는 상품, 원자재입니다 이 4가지 자산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우리가 어디에 투자해야 되고 어디에 조금 투자를 안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4가지 종류의 자산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크게 3가지 능력이 필요하다고 얘기해요 첫 번째는 판매하는 능력, 영업능력이고요 두 번째는 부채를 관리하는 능력, 세 번째는 시장의 흐름을 분석하는 능력인데 이 세 가지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 과거 영상에서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오늘 이 세 가지만 짚고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이 4가지 종류의 자산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능력이 모두 필요하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능력을 키우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공부라고 로봇 개사기 이야기하고 있죠 4가지 종류의 자산에 대해서 하나하나 제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기업입니다 기업 기업은 이제 굉장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회사 이건데 빌게이츠, 스티브 잡스 이런 사람들 모두 굉장히 어마어마한 기업을 만든 사람들이죠 기업가에요 기업가 이들은 모두 영업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로봇 개사기 이야기합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실패한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기업가들이 영업 능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빌게이츠 같은 경우에 마이크로소프트 회사를 만든 사람이잖아요 윈도우즈라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어마어마하게 큰 부자가 된 사람이죠 이 윈도우즈를 팔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죠 빌게이츠가 스티브 잡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맥, 맥 시리즈, 아이폰 이런 것들을 계속 만들어서 잘 팔은 거죠 디자인도 잘 했고요 그리고 스티브 잡스의 프레젠테이션 능력은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죠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어떻게 보면 영업 능력이라는 거죠 이런 영업 능력이 있냐 없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기업가한테는 실제 로버트 큐사키도 영업 능력이 탁월했던 사람입니다 실제로 아이비엠과 제록스라는 회사를 다니기도 했었는데요 제록스에서 4년 만에 최고 영업 사원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아이비엠과 제록스 모두 영업 직업을 맡았었고요 판매는 수입과 마찬가지로 이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영업 능력이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무조건 뭔가를 팔아야지만 돈이 생깁니다 서비스고 그게 상품일 수 있고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어찌 됐든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뭔가 팔아야지만 돈이 생긴다 그래서 로버트 큐사키는 이 영업 능력이 우리가 돈을 버는 데 있어서 자본주의 사회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부동산입니다 이 부동산은 로버트 큐사키가 부채를 통제하는 능력과 세입자를 관리하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실제로 1973년에 로버트 큐사키도 최초의 부동산 강의를 들었다고 해요 1973년에 로버트 큐사키가 처음으로 부동산 공부를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지금 현재 수천만 달러의 빚을 지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로버트 큐사키 부자 아니었습니까? 부자로 알고 있었는데 왜 수천만 달러의 빚?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리고 동시에 수백만 달러의 소득을 벌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아까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죠 부동산은 부채를 통제하는 능력과 세입자를 관리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로버트 큐사키는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부채를 관리해서 소득을 창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동산은 매우 훌륭한 자산이라고 로버트 큐사키가 이야기합니다 로버트 큐사키는 부동산을 아주 좋아하죠 반대로 통제 불가능한 금융자산에는 투자하지 않습니다 통제 불가능한 금융자산은 뭘 얘기하죠? 주식, 펀드 이런 걸 얘기합니다 의외죠? 약간 로버트 큐사키는 주식 투자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세 번째, 금융자산 방금 말씀드렸던 금융자산인데 로버트 큐사키는 기본적으로 통제가 거의 불가능한 금융자산에는 투자하지 않습니다 주식, 채권, 뮤추얼 펀드 투자들은 수입, 비용, 부채에 대한 통제권을 거의 갖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로버트 큐사키는 앞으로 10년 돈의 배반이 시작된다는 이 책에서 통제권을 계속 강조합니다 주식, 채권, 뮤추얼 펀드는 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조각하지 않고 투자하지 않는 거고 아까 말했던 부동산, 부동산에 가치 있는 부채 이런 것들은 내가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번째는 상품인데요 이 상품은 원자재를 얘기합니다 금화와 은, 금과 은이죠 금과 은을 사는 데는 금융교육이 따로 사실 필요 없어요 그냥 돈 주고 사면 되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자산의 종류, 어떤 원자재가 있는지 이것은 어떤 특징들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금과 은의 가격도 오르내리기 때문에 로버트 큐사키는 통제가 어렵다, 통제가 힘들다고 생각해서 이 상품 원자재도 그렇게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럼 내가 가장 투자하기 좋은 자산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가장 투자하기 좋은 자산이 무엇인가요? 로버트 큐사키는 여기에 대한 질문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자산이 내가 투자하기에 가장 좋은 자산이다 한 가지 명심의 사실은 무엇이냐 기업가가 가장 큰 부자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아까 로버트 큐사키가 네 가지 얘기했잖아요 원자재도 얘기하고, 금융상품도 얘기하고, 부동산도 얘기하고, 기업도 얘기했는데 로버트 큐사키 입장에서는 부동산이 가장 좋았던 거고요 이 네 가지에서 사람마다 다 다를 겁니다 로버트 큐사키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 자기는 통제라는 기준, 통제 가능성, 내가 통제를 얼마나 할 수 있냐 여기에 기준을 두고 투자를 했더니 나는 큰 부자가 될 수 있었고 거기에 가장 적합한 투자 수단이 부동산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그런데 부동산을 잘 모르고 임차인들 관리하기 싫다 이러면 그 사람에게 부동산이 가장 좋은 자산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식이라든지 기업이라든지 어떤 거든 내가 통제가 가능하다 그리고 내가 이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 한다면 그게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투자 자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어? 로버트 큐사키가 부동산에 투자했으니까 나도 해야지 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나의 입장에서, 뇌 관점에서 어떤 부동산이 가장 좋은지 생각하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투자하는 자산은 금융자산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주식, 펀드 요즘 엄청나게 많이 하죠 이 금융자산은 유정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쉽게 투자하고 쉽게 빠져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죠 하지만 통제력을 가질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산 삼성전자가 내일 올랐으면 좋겠지만 내가 그 주가가 오르는데 혹은 주가가 떨어지는데 기여하거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시장에 내 모든 걸 맡기는 거죠 내 돈을 시장의 흐름에 그냥 맞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통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로버트 큐사키는 이 금융자산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겁니다 왜? 내가 할 수 있는 거 없으니까 내가 뭔가 할 수 있어야지만 내가 노력해서 이것을 더 올리고 말고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시장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로버트 큐사키는 싫었던 거죠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 주식, 금융상품이 주식을 보면 내가 만약에 여기 마이크로소프트 예를 들었습니다만 산성전자에 내가 투자를 했어요 그렇다고 이재용 씨가 내 전화를 받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이재용 씨 전화해서 직원들 성과목 너무 많이 주는 거 아니에요? 라고 따진다고 해도 그들 신경이나 쓸까요? 따질 수도 없을 뿐더러 신경도 쓰지 않겠죠 이게 바로 내가 내 뜻대로 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게 바로 통제력을 상실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과연 내가 투자한 자산에 관심이 있는가 그리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가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곰곰이 살펴보신 다음에 투자를 하시면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통제력을 잃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제가 여러 번 영상에 말씀드렸죠 앞으로 10년 돈의 배반이 시작된다 이 책에서 로버트 큐사키는 통제력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합니다 통제력을 내가 행사할 수 있는 자산에 투자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부속산 투자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위치다 위치 금융자산에서는 분산 투자다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사실 부속산 투자에서 위치 금융자산은 분산 투자라는 것은 로버트 큐사키가 직접 쓴 부분은 아니고 이 책에서 금융 전문가한테 이 설명을 넘깁니다 그래서 로버트 큐사키가 쓴 게 아니고 금융 전문가가 나타나서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부속산 투자에서는 위치가 중요하고 금융자산은 분산 투자가 중요하다 하지만 로버트 큐사키는 금융자산에 투자하지 않는다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로버트 큐사키는 현금을 만드는 투자와 자본 이득을 목표로 한 투자 이것을 구분해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로버트 큐사키는 결국에 통제력이 내가 행사할 수 있는 통제력이 행사할 수 있는 자산에 투자해야 되고 그 자산에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런 자산에 투자해야지만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절대적으로 투자하기 좋은 자산 절대적으로 투자하기 좋은 투자처 이런 것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즘에 진짜 이런 게 뉴스 많아요 다단계라든지 이런 것들 굉장히 뉴스 많이 나오거든요 높은 수익률에 혹하지 마시고요 내가 여기에 투자할 수 있냐 없냐 내가 통제력을 행사할 수 있냐 없냐 이걸 꼭 보시길 바라요 실제로 우리나라 사례 말씀드리면 분양용 호텔이라고 있습니다 분양용 호텔 호텔을 분양받아서 내가 돈을 월세 같은 개념을 받는다는 그런 상품인데요 오피스텔 투자가 똑같습니다 근데 그게 호텔일 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서 묻고 가면은 내가 거기서 수입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죠? 첫 번째 문제는 뭐냐 일단은 내가 호텔 운영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내가 설령 그 호텔의 한 호시를 받았다 할지라도 호텔 청소원을 뽑고 관리자를 뽑는데 내가 기여하거나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뭐 그 숙박비를 내가 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그 한 호시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없습니다 내가 마음대로 숙박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뭐죠? 네 번째는 내가 사람들 일부러 손님들을 일부러 보내서 재울 수도 없죠 그러니까 이 분양용 호텔 투자는 뭐냐 완전히 내 통제력이 없는 투자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일이 현실화라 됐죠 지금 호텔이 많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호텔로 코로나 때문에 여행도 많이 안 가지만 그러면 호텔 문 닫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운영비는 계속 나가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팔고 싶어서 팔 수가 없어요 왜? 분양용 호텔 거래하는 시장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호텔 투자들이 부채를 잔뜩 껴가지고 투자했는데 생각했던 수익이 안 나오니까 이제 대출이자가 부담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운영비는 계속 들어가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 내가 통제력을 잃었기 때문에 어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로봇 교사께는 통제력을 잃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꼭 기억하시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앞으로 10년 돈의 배반이 시작된다 라는 책을 가지고 돈을 벌수록 손해를 보는 사람들 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책은 로버트 교사키가 쓴 책이고요 오늘 주제 굉장히 흥미롭지 않나요? 돈을 벌수록 손해를 보는 사람들 어떤 얘기인지 제가 오늘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돈을 위해서 일을 하시나요? 여러분들 아마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돈을 위해서 일해서는 안 된다 돈을 위해서 일하면 안 되는 이유 과거에는 과거의 근처체제에서는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면 평생 즐길 만한 충분한 돈을 버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은퇴 이후에도 편안한 생활을 즐기기에 부족함이 없었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취업을 해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하면 퇴직 이후에는 돈에 대한 큰 어려움 없이 큰 걱정 없이 내 삶을 지속하는데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도 내 삶을 끝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안락하게 보낼 수 있겠구나 이런 확신이 있었고 실제 그랬으니까 전혀 문제가 없었던 거죠 하지만 현재의 경제체제 즉 경제위기 이후에는 정부가 이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돈을 막 찍어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최근에 경험하셨죠? 코로나 사태 터지니까 정부에서 금리 낮추고 돈 막 찍어내가지고 그 위기를 어떻게든 극복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이렇게 막 돈을 찍어낸다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돈을 찍어내는 게 대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바로 돈이 많아진다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돈이 많아진다라는 것은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즉 내 노동의 가치와 저축의 구매력을 떨어뜨린다라는 거예요 내가 한 달 내내 일해서 300만 원을 받는다고 해볼게요 근데 이게 10년 전에 300만 원 받을 때랑 지금 300만 원 받는 거랑은 느낌이 완전 다르고 실제 가치도 다르다라는 거예요 또 내가 저축을 했을 경우에 금리가 3%라고 하더라도 1억씩 3%를 1년 있어봤자 1억 300만 원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내 1년 전에 1억의 가치와 지금 1억 300만 원의 가치는 구매력에서 차이가 크다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가격이 올랐죠? 이제 4,500원인가요? 원래는 4,100원이었는데 그렇게 올라버렸습니다 그럼 10%가 거의 올랐죠? 그러면 내가 과거 1억으로 살 수 있었던 스타벅스의 아메리카노 잔액 개수와 지금 1억 300만 원으로 살 수 있는 스타벅스 잔액 개수는 당연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지금이 훨씬 더 줄어들게 되죠 그게 바로 구매력이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시대의 경제체제에서는 재무상담사들 우리가 재무설계사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재무상담사, 재무설계사들이 다리 3개 달린 의자에 비유해서 이렇게 준비하셔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 다리 3개 달린 의자는 대체 뭘 의미했냐 그 다리 3개는 내 노후의 삶을 지탱해주는 그런 버팀목들인데 개인저축, 회사의 연금, 사회보장제도가 이제 그 3가지 다리입니다 그래서 이 3개를 젊었을 때 내가 현재 일할 수 있을 때 완벽하게 만들어놓고 은퇴, 퇴직을 해야지만 내가 노후에도 편안하게, 안락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재무상담사, 재무설계사분들이 컨설팅을 하곤 했죠 사실은 금융상품을 팔아먹는 거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 그것이 더 이상 정답이 되지 못하는 시대가 왔다라는 겁니다 로버트 키오사키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돈을 위해 일하면 돈을 더 많이 벌수록 더 많이 손해를 보는 시대가 왔다 아까 제가 주제로 뽑은 이야기죠 내가 돈을 위해 일하면 돈을 더 많이 벌수록 더 많이 손해를 보는 시대가 왔다 대체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돈을 위해 일을 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를 경험한다고 로버트 키오사키는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돈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은 고된 일, 높은 세금, 부채, 그리고 인플레이션의 순환고리에 빠지게 된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돈을 많이 벌려면 돈을 위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더 많은 일을 하게 되고 그럼 소득이 높아지면 우리는 누진세잖아요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부채,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물가 상승 즉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구매력의 하락을 얘기합니다 이런 순환고리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버트 키오사키는 애완동물 가게에서 열심히 쳇바퀴로 돌리는 다람쥐와 같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로버트 키오사키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쥐경주, 쥐경주 하는 게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애완동물 쥐 있잖아요 그 햄스터, 햄스터가 이제 막 쳇바퀴 굴리잖아요 그거와 우리의 보통 사람들의 삶은 똑같다는 거예요 더 열심히 일하는데 삶은 더 힘들어지고 삶이 나아지지 않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죠 두 번째는 돈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일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왜 더 열심히 일해야 되는지 의문을 갖기 시작한다고 얘기해요 왜 그러느냐 내가 돈을 많이 버는데 그만큼 정부가 아니 그 이상으로 정부가 돈을 더 많이 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누진세 우리가 종합소득세가 뭐 20% 정도 되죠 가장 뭐 돈이 없었을 때 물론 그 비과세도 있지만 근데 연봉 1억 넘어가시는 분들은 40%를 냅니다 그럼 내가 서류상 1억 연봉자라고 할지라도 실제 손에 쥐는 돈은 6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다 누진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이제 일을 열심히 하지 않게 되고 왜 내가 열심히 일해야 되지 내가 열심히 일하면 일할수록 더 많은 돈을 뜯기는데 이런 의문을 이런 회의감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제 회의감을 가질 때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종업원보다는 종업원을 고용하는 기업가가 되어야 하고 집을 사는 것보다는 집을 건설해야 하고 기름을 소비하기보다는 생산해야 하고 식품을 소비하는 대신 제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되어야지만 우리는 내가 일을 더 열심히 하지 않아도 소득은 더 많이 늘어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다 그런 사람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일을 더 안 하고 더 많은 소득을 벌어둘 수 있을지 그것을 고민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부자가 되기 위해 집중해야 될 것은 이건데요 부자들은 호경기나 불경기, 경제가 호황이든 불황이든 상관없이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자산을 위해서 일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봇 켜사키가 모든, 로봇 켜사스는 모든 책에서 강조하는 거죠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자산을 만드는 데 집중해야 된다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자산을 위해서 일해야 한다 여러분들도 부자가 되고 싶다 그러시다면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자산들에 주목하시고 그것들을 사서 모으셔야 됩니다 역사를 보면 다양한 종류의 종이돈이 나타나서 사라집니다 뭐 우리가 조선시대에 썼던 돈을 지금도 쓰진 않잖아요 그런 식으로 유류 역사 속에선 수많은 화폐들이 있었고 그 화폐들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또 탄생하고요 화폐는 사라졌지만 경제는 계속 돌아가고 있었죠 그게 의미하는 바는 대체 무엇일까요? 우리가 돈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돈은 사라질 테니까 로봇 켜사키는 재무제표, 그 사람이 가진 자산과 부채 이것만 보더라도 이 사람이 부자인지 가난한 사람인지 구분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를 보면 그 사람에게 무엇이 중요한지 그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가난한 사람들은 집세를 내고 음식과 휘발유, 옷을 살 정도의 돈을 벌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돈이 많지 않은 사람들은 당연히 그 번 돈을 다 지출해 쓰겠죠 또 심지어 돈이 많이 버는 사람일지라도 월급에 의존하는 그런 현금 흐름 구조를 갖고 있다면 아마 이 사람은 가난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합니다 이들은 번 돈을 모두 다 지출해 쓰기 때문에 한마디로 현재를 위해서 미래가 없는 거예요 왜? 번 돈을 저축하지 않고 지금 당장 모두 다 써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면 욜로족 있잖아요 그게 이제 전형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현금 흐름 패턴을 갖고 있는 거죠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현재를 위해 살기 때문에 미래가 없다 가난한 사람들은 번 돈을 모두 지출해 쓴다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월급이 적기만 한 거 아닙니다 월급이 얼마나 됐든 간에 번 돈을 모두 쓰는 사람들 그 돈을, 들어오는 돈이 전부 다 월급에 의존된 사람들은 모두 다 가난한 사람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중산층은 라이프 스타일을 개선시켜주는 부채를 원합니다 중산층에게는 부자처럼 보이는 것이 부자가 되는 것보다 중요합니다 이미 부자처럼 보이는 것에서 느낄 수 있듯이 본인들도 알고 있는 거죠 부자가 아니라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부자처럼 보이는 것에 더 많이 집착을 하는 거죠 더 큰 집, 차, 좋은 음식, 휴가, 교육, 그리고 사치품 이 모든 것을 빚으로 만들고 사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난할 수밖에 없죠 부자가 될 수 없는 거죠 빚 내서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 더 맛있는 음식, 휴가, 해외여행, 사치품 이런 것을 다 빚으로 사기 때문에 부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럼 부자들은 어떠냐? 부자들은 자산에 먼저 집중합니다 부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미 자산에 먼저 집중하면 지출과 부채가 관리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경제체제에서 여러분들이 돈을 자산에 투자하거나 현금을 만드는 자산에 투자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평생 돈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게 되고 돈을 위해서 사시게 될 거예요 하지만 부자들은 알고 있는 거죠 아, 이게 자산을 사면 이러지 않아도 되는구나 현금을 만들어준 자산을 모아야겠다 이걸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결국 자산을 통해서 지출과 부채를 관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돈을 벌수록 손해를 보는 사람들 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왜 돈을 벌면 벌수록 손해를 보게 되는지 그리고 돈을 벌수록 손해를 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아시겠나요? 돈을 벌수록 손해를 보는 이유는 결국 우리가 국가로부터 누진세로 세금을 많이 뜯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득이 많아질수록 더 많은 비율을 국가에 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돈을 벌수록 손해를 보는 사람들은 자산을 사서 모으는 사람들이 아니고 지출을 다 해버리는 사람이거나 또는 더 부자처럼 보이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들, 더 많은 빚을 지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외에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앞으로 10년 돈의 배반이 시작된다 라는 책을 가지고 부자들이 따르는 세 가지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 로보트 기우사키이고요 이 책에서 부자들은 꼭 따르지만 부자들이 아닌 사람들은 잘 따르지 않는 세 가지 법칙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재무상담 혹시 받아보셨어요? 뭐 재무상담사들 많죠? 그런 분들 혹은 친한 친구도 좋고 혹은 선생님, 부모님 보통 이런 분들에게 여러가지 돈에 대한 조언을 구하다 보면 이런 얘기가 빠지지 않고 나옵니다 수입에 맞춰 살아라 즉, 너가 200만원을 벌면 200만원에 맞춰 사는 거고 500만원을 벌면 500만원에 맞춰 사는 거지 200만원을 버는 사람이 500만원에 소비를 해서는 안 되는 거고 500만원을 번 사람이 1000만원에 소비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버는 그 수입구조에 맞춰서 소비도 역시 그에 맞게 설계해야 된다는 얘기죠 너무나도 좋은 조언이고 너무나도 맞는 조언이죠 가난한 사람들이나 중산층에게는 이런 조언들이 훌륭한 조언이라고 로보트 기우사키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부자들에게는 적합하지 않다고 로보트 기우사키는 이야기하는데요 로보트 기우사키 부부는 이런 규칙을 따랐다고 합니다 자산이 부채를 산다 자산이 부채를 산다 자산이 부채를 산다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나요? 로보트 기우사키 부부는 우리는 자산을 사는 일에 집중함으로써 수입을 늘린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 얘기를 제가 조금 더 풀어드리면 이런 얘기예요 자산 로보트 기우사키가 말한 자산이란 것은 내 주머니로 현금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이런 자산들 내 주머니로 현금을 가져다 주는 자산들이 벌어다 주는 수입으로 부채를 산다는 거예요 부채라는 것은 내 주머니에 돈을 빼가는 거죠 예를 들면 명품 가방 가방, 고급 외제차, 슈퍼카 이런 것들이 다 부채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산에서 나오는 수입을 가지고 이런 부채들을 산다는 겁니다 자산들이 벌어다 준 수익 내가 노동에서 버는 수익 말고 자산들이 가져다 주는 수익으로 명품백을 사고 자동차를 사고 이렇게 소비를 한다는 거죠 로보트 기우사키는 이 자산이 부채를 산다는 규칙을 따라서 지금의 자신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현금 흐름을 위해서 자산을 사는 것도 여전히 돈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로보트 기우사키는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다 현금을 위해서 자산을 사는 것도 여전히 돈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건데 여기는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 차이는 뭐냐 경제 상황과 관계없이 부자들을 더 부유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즉 경제가 불황이든 호황이든 자산에서는 여전히 계속 돈이 나오게 되고요 그 돈 갖고 소비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똑같이 돈을 위해서 명품백을 사기 위해서 슈퍼카를 사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근본 시스템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노동을 해서 그런 명품백이나 자동차를 사는 사람들은 경제 불황이 와서 실직을 하게 되거나 경제가 어려워지면 임금이 삭감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경제의 흐름에 따라서 경제가 호황이냐 불황이냐에 따라서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데 자산에서 돈을 버는 사람들 자산의 현금 흐름에서 소비 부채를 사는 사람들은 경제가 불황이냐 호황이냐에 상관없이 계속 부유하게 된다는 겁니다 돈을 위해 일하는 대신 부자들은 보상의 법칙을 따른다는 건데요 로버트 교사퀸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돈을 위해서 일하선 안 된다 돈이 나를 위해서 일을 하게 해야 한다 돈이 돈을 위해서 내가 일하면 안 되고 돈이 나를 위해서 일을 하게 해야 한다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부자들은 보상의 법칙이라는 것을 따른다고 얘기해요 보상의 법칙 오늘 제가 그 타이틀을 뽑았던 그 세 가지가 바로 이겁니다 보상의 법칙 세 가지 부자들이 따르는 보상의 법칙 세 가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남에게 먼저 베풀면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남에게 먼저 베풀면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더 많이 받고 조금 주기를 원합니다 그쵸? 내가 만 원짜리 받으면 5천 원짜리 커피 한 잔 상대방한테 주는 거 이런 것들을 좋아하죠 왜? 내가 5천 원만큼 이득을 받으니까 그런데 이는 보상의 법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더 많은 것을 받고 싶다면 더 많이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게 정말 어렵죠 남에게 뭔가 더 많이 주면 손해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요 로버트께서 이런 얘기를 해요 미국의 화물선이 줄어든 이유를 알고 있느냐 그 이유가 선원들의 노조 때문에 상선 회사들이 임금이 싼 국가로 옮겨왔기 때문이다 GM, 세계적인 자동차 기업이죠 GM이 어려움에 빠진 이유도 노조의 지도자들이 회사의 경영지보다 더 강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들이 전부 다 정말 모두한테 나쁜 결과를 초래했다는 거죠 이것들이 이 상황들의 근본적인 거에는 바로 상대방에게 더 준다는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상대방에게 덜 주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회사한테 왜 더 일하고 적게 받아야 되지? 내가 조금이라고 회사한테 더 많이 받아야지 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노조 활동에서 조금 더 무리한 주장을 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싸움을 계속하다 보니까 아예 회사 자체가 떠나버리는 이런 상황을 맞이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버트 큐사키는 비노조원이 되기로 결심했다고 얘기해요 적게 일하고 많이 받기보다는 더 많이 받기 위해서 더 많이 주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노조들은 보통 이거죠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내 근무 환경을 더 좋게 일하고 더 많은 돈을 받으려고 많은 노력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 1원칙 보상의 법칙 1원칙 남에게 먼저 베풀면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에 위배되기 때문에 미국 같은 사례에서도 상선 회사들이 다 임금 이상 국가로 간다든지 GM이 어려움에 빠지게 되고 이런 것도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건 로버트 큐사키의 주장입니다 노조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일부 우리나라에서도 귀족노조가 있잖아요 그런 사회적 비판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결국에는 최악을 초래하게 된다 그래서 내가 항상 남들에게 뭔가를 더 많이 주려고 노력할 때 나는 더 많은 것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남에게 먼저 베풀면 보상을 받는다는 상호주의 법칙은 반대로도 작용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는 사람, 친구라든지 가까운 사람을 속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에게 심한 배신감을 느끼고 그 당한 것을 그대로 안 갚으면 하려고 하겠죠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쉬운데 내가 먼저 주는 것은 쉽지 않은 거예요 당장 손해보는 것 같으니까 내가 만 원 주면 만 원 받아야 되잖아요 이 생각이 있으니까 먼저 주기가 쉽지 않은 건데 반대로 생각하면 굉장히 이해하기 쉽다 내가 남에게 해꼬질을 하면 내가 남에게 피해를 주면 그 상대방도 역시 나에게 그대로 되갚아주려고 한다 되게 직관적으로 와닿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행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남에게 먼저 베풀면 상대방은 더 좋은 걸 나에게 주려고 한다는 거죠 두 번째 법칙은 더 많이 주는 법을 배워라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 버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 학교를 다닌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배워야 될 것은 무엇이냐 더 많이 생산해서 더 많은 도움을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돈 버는 방법을 막 배우고자 하면 돈을 벌 수 있는 게 아니고 더 많이 뭔가를 만들고 남들에게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때 우리는 더 많은 것들을 받게 된다는 거죠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 일할수록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결국에는 내가 받는 돈이든 보상이든 어떤 거든 그것이 더 커지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복합적 근육의 힘을 활용하라 세 번째 법칙인데 복합적 근육의 힘을 활용하라 진정한 교육은 교실, 세미나, 책, 보고서, 졸업장에서 찾을 수 없다고 로버트 교사께 이야기합니다 교육의 힘이라는 것은 학교를 졸업하고 수업과 세미나를 듣거나 책을 읽고 배운다고 생기는 게 아니고 그 배운 것들을 활용할 때, 활용하기 시작한 후에야 교육의 힘이 발휘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과 실패라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성공과 실패하면 보통 근육적인, 돈적인 거 많이 생각하잖아요 이런 성공과 실패는 결국에 근육 교육에 걸려있는 경우가 많더라 근육 교육을 얼마나 잘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그리고 이 근육 교육을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냐 없냐 여기에서 보통 물질적 성공과 실패가 나뉜다는 거예요 그래서 300채의 아파트나 한채의 아파트나 투자의 기본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근육 교육과 수년 동안 경험 근육 교육을 얼마나 받았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투자 경험이 있는지 여기에 따라서 수익성의 차이가 굉장히 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육을 받으시잖아요 제 영상을 보는 것도 일찍 교육이겠죠 제 영상을 보시거나 책을 읽으시거나 어떤 투자 강의인이 가시거나 하셨을 때 그걸 똑같이 듣더라도 누군가는 그걸 1억을 벌고요 누군가는 그걸 100만 원을 벌고 누군가는 또 손해를 봅니다 그런 차이가 근육 교육과 경험에서 비롯된다 거기서 바로 수익성의 차이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배우시면 실천하고 활용하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추적되기 시작하면 어마어마한 힘으로 발휘되기 시작해서 여러분을 굉장히 큰 부자로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과 교육은 은행의 복리처럼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책만 보고 공부한다고 공부 다 잘 된 거 아니잖아요 책도 공부하고 실전 경험도 있을 때 운전면허 시험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종류의 공부도 필요하고 실제 운전도 해봐야 되잖아요 그것들이 잘 융합이 됐을 때 복리처럼 복합적으로 그 교육의 힘을 우리가 효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돈에 대해 더 많이 연구할수록 더 많은 돈을 벽이 될 것이고 더 많은 경험하실수록 그 수익성은 극대화 될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자들이 따른 세 가지 법칙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남에게 먼저 베풀면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두 번째, 더 많이 주는 법을 배워라 세 번째, 복합적 근육의 힘을 활용하라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먼저 제일 법칙인 남에게 베푸는 것부터 오늘부터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영상 부자들이 따른 세 가지 법칙에 대해서 얘기해봤고요 여러분도 오늘도 제 영상 봐주시면 감사하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앞으로 10년 돈의 배반이 시작된다라는 로버트 기요사키의 책을 가지고 로버트 기요사키가 말하는 5단계 투자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만약에 투자를 하지 않으신다면 아직까지도 투자에 관심이 없으시다면 또 투자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신다면 다섯 가지를 고민하게 되실 겁니다 그 다섯 가지가 무엇이냐 첫 번째는 평생 열심히 일해야 한다 두 번째, 평생 돈에 대해 걱정하고 산다 세 번째, 가족, 회사의 퇴직연금 정부의 노후를 의존한다 네 번째, 생활의 영역이 돈에 의해 제한받는다 다섯 번째,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모른다 여러분들 투자를 공부하는 이유도 아마 이 다섯 가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싶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투자를 공부해야 되고 이미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다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돈은 걱정 없이 돈에 대한 고민 없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다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투자에 대해서 세계에 할 네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로버트 교사키는요 이거를 이제 그 게임을 하다가 모노폴리 보드게임을 하다가 이 네 가지를 깨달았다고 얘기해요 그 네 가지가 무엇이냐 첫 번째는 투자는 위험하지 않다 두 번째는 투자는 재미있다 세 번째는 투자는 당신을 큰 부자로 만들어줄 수 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투자는 당신을 자유롭게 해주고 돈과 생계에 대한 걱정에서 벗어나게 해준다 이 모노폴리가 우리나라로 치면 블루마브라와 비슷한 게임입니다 그래서 투자해서 돈 벌고 이런 게임인데 이런 게임을 하면서 이제 로버트 교사키는 아 투자가 재미있구나 투자가 별로 위험한 게 아니구나 투자가 나를 큰 부자로 만들 수 있구나 그리고 투자를 잘하면은 내가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겠구나 이것을 이제 배우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앞으로 10년 돈의 배관이 시작된다 이런 책들을 막 써내려가면서 많은 분들에게 경제 공부, 금융 공부를 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로버트 교사키가 말하는 5단계 투자자는 대체 무엇일까요? 이 로버트 교사키는 이 투자자에 5단계가 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5단계까지 가야 되는 거고요 이 5단계를 하나하나 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테니까 나는 어느 단계에 속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1단계 투자자는요 근육지능이 제로인 투자자입니다 근육지능이 아예 생각이 없어요 아 뭐 어려워 복잡해 숫자는 힘들어 난 돈에 별로 관심이 없어 이런 사람들이 이제 1단계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투자해서 나오는 소득이 전혀 없고요 부채가 너무 많다면은 밑바닥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밑바닥부터 투자해서 나오는 소득이 전혀 없고 오로지 근로소득인 거죠 그리고 카드 뭐 이런 거 막 사서 명품 사가지고 부채가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써도 써도 뭐 다 이제 저축된 게 하나 없는 금융에 대해서 아예 뭐 학을 떼는 뭐 그냥 그 정도의 정말 투자인 거죠 지금 무지합니다 무지 2단계 투자는요 저축을 통해서 손해를 보는 투자입니다 이 저축을 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2단계 투자는 주식이나 부동산 관심 없이 저축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축이라는 것은 투자에 대해 배우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투자 전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주식이나 부동산 뭐 펀드 이런 공부하기 싫어 이런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이 저축이다 저축이라는 것은 공부할 필요가 없는 투자 전략이다 그래서 저축에는 금융 지식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따박따박 어떻게 하면 되죠 은행에다가 이체시키고 통장 만들어서 개설해서 돈 넣어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축을 저축만 하는 사람들 저축을 통해 손해를 보는 이유는 뭐죠 우리가 계속 얘기했듯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결국에는 저축의 금리가 그 인플레이션 이상 나오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실제 구매력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3단계 투자자는 너무 바빠가지고 투자할 시간이 없는 투자자입니다 주식, 채권, 뮤추얼 펀드, 보험, 상당지수 펀드 등 위험한 상품에 투자하는 것만 제외하면은 2단계 투자자 즉 저축만 하는 사람들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무 바빠가지고 내가 뭐 주식 조금 알고 채권 조금 알고 보험을 조금 알아서 투자는 하긴 하는데 뭐 이거에 대해서 공부하거나 깊이 있게 포트폴리오 조절하거나 이런 것들을 전혀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알고만 있지 깊이 있는 공부를 하지 않는 그래서 2단계 투자자와 같다라는 거예요 위험한 상품에 투자하는 것만 빼고는 이 3단계 투자자들은 시장이 망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2008년이라든지 1997년부터 뭐 그런 이제 금융위기가 경제위기가 오게 되면은 모든 것을 잃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3단계 투자자입니다 3단계 투자는 2단계 투자자와 똑같은데 주식, 부동산, 뮤추얼 펀드, 채권 이런 이제 투자 지식이 조금은 이제 알고 있는 상태 그런 거에 투자를 하고 있는 상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단계 투자자는 스스로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투자자입니다 스스로 전문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4단계 수준이 올라왔었다면은 여러분들은 굉장히 박수 받을 만한 수준이 오르신 겁니다 자신의 돈을 관리하고 투자에 대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열심히 배우고 공부하는 투자자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그 성공 요인이 뭐가 되냐 평생학습, 훌륭한 조언자, 친구들 이런 사람들이 이 투자의 성공에 있어서 핵심 요소가 됩니다 투자에 대한 두려움이 여러분들을 위축시키지 않는 단계 투자가 두렵지 않고 투자가 무서워서 뭘 하지 못하지 않는 그런 단계가 4단계 투자자입니다 그러니까 나 스스로 나 이제 투자 좀 잘 알아 나 나름대로 투자자를 갖고 있어 나 스스로 투자를 하고 있어 이 정도 되면은 4단계 투자자가 되는 것입니다 5단계는 최종 단계인데요 자본가 단계입니다 이 자본가 단계는 세계 최정상 수준입니다 이 자본가 단계에 오르시면 여러분들이 배우고 나누어주는 일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들, 내가 번 돈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쓰고요 다른 사람들에게서 나눌 수 있는 그 정도 경지, 그 정도 수준에 오른 단계가 5단계 투자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5단계 투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하지만 굉장히 많은 돈과 투자 경험과 지식이 있어야지만 5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겠죠 이 책의 끝부분을 보시면은 Q&A가 있습니다 Q&A 중에서 제가 좀 의미 있는 거, 재미있는 부분을 갖고 왔는데 이런 질문을 했더라고요 아무런 돈이 없다, 어떻게 투자해야 할까? 여러분들이 뭐 종착돈이 없어요 투자할 돈이 없어요 그럼 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로봇 교수께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로봇 교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취직을 해라, 무엇인가를 해봐라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현실적인 돈의 세계에서 야망은 교육보다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런 돈이 없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지 말고 취직이든 알바든 뭐든지 해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 스스로 뭔가 해보려고 고군분 타다보면은 하늘이 나를 스스로 돕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돈의 세계에서는 야망이 중요하기 때문에 교육보다 일단은 꿈을 갖는 거 야, 나 100억 부자 될 수 있어 내가 현실이 뭐 지금 모아둔다 아무것도 없지만 천억 벌 수 있어 강남 아파트 살 수 있어 이러면 야망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아무런 돈이 없다 그럼 가만히 있지 말고 뭔가를 해라 라고 로봇 교수께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 교수께가 말하는 5단계 투자자들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로봇 교수께 책들을 계속 리뷰하고 함께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그 공부의 끝은 로봇 교수께가 말하는 5단계 투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공부하시고 돈 많이 버셔서 그것들 나누면서 좀 모르는 사람 있으면 알려주고 돈이 필요한 사람 있으면 좀 내가 도움도 하고 기부도 좀 하고 이러면서 경제적 자유를 누르시고 여러분이 살고 싶은 삶을 편안하고 자유롭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계속 공부해 나가시면서 함께 계속 금융 지식 쌓아 나가시고요 저와 같이 세상을 더 이롭고 좋게 만드는데 돈과 시간 그리고 내 가지 지식을 쓰는 여러분들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10년 돈의 배반이 시작된다라는 책을 리뷰가 모두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이 책 저와 함께 깊이 있게 읽으시니까 어떠셨나요? 저 여러분들도 함께 리뷰하면서 굉장히 저 스스로도 많이 공부가 됐고 많이 새로운 것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받은 도움만큼 여러분들께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제가 다음에는 더 재미있고 더 인사이트가 있는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